4기는 분기, 서, 표, 세가, 열전, 5편으로 구성된 13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입니다. 편찬 시기는 기원전 109년에서 기원전 91년 사이로 추정되고요. 이와 같은 역사책에 대한 구상은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때부터 시작됐고 사마담은 자신이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자 아들 사마천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역사책을 완성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부루의 역사책을 집필하는 것, 이것이 죽음보다 치욕적인 궁용을 당하며 사마천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됩니다. 사기는 중국 왕조의 역사를 다룬 봉기와 제후의 사적을 나라별로 기술한 전기인 세가 영웅허골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의 전기를 기술한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록의 보충이라 할 수 있는 서와 연표에 해당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의 글을 기록해 엮었는데 기록도 어렵지만 보관도 쉽지 않았겠죠. 제가 낭독할 사기 열전은 5편의 사기 중 열전에 해당되는데요. 이 열전도 방대해서 70여 편 중 13편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사기 열전을 포함한 사기 전체는 민음사에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사기 130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열전 70편은 제왕과 제후를 위해 일한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사건을 서술한 명편이 많습니다. 이 저작은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문학적인 가치도 클 뿐더러 역사기술만이 아닌 인간탐구의 기록, 인간백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저는 절판도서인 홍시문화사의 사기 열전을 읽는데요. 각 편마다 한문 원본이 수록되어 있고 흥미롭게도 모든 이야기 말미에는 태사공왈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지만 마치 사마천의 에세이처럼 느껴지고요. 우리는 기원전에 저술된 이 텍스트를 통해 태사공 사마천의 숨결을, 그의 생각과 가치관, 역사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멸의 역사서를 완성한 사마천의 상상할 수 없는 무한 노력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사기 이전의 역사서는 연호를 따라 기록한 편년체였지만 사기에서 사마천은 새롭고 획기적인 소술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편년체에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활약한 개인의 전기를 첨가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전체라 불리게 됐고 사기는 이 기전체의 효시인 것입니다. 텍스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텍스트보다 텍스트를 둘러싼 관련 책들이 더 많이 읽히는 오늘날 우리가 텍스트를 접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루의 고전 사기 그 중에서 사기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사기 열전 그 방대한 사기 열전 중에서 또 출연해 13편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홍신문화사의 사기 열전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한 열전 관한 열전은 춘추시대의 명재상인 관중과 안영의 전개이다. 제나라 재상으로서 이름을 날린 이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관중은 간포지교라는 성어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안영은 식불중육이라는 성어로서 알려진 인물이다. 사기 권 62 관중은 영상 사람으로 자는 중이고 이름은 이오이다. 관중은 소식적부터 포수가와 사귀고 있었다. 수가는 자이고 숙이 이름이다. 포숙은 관중이 어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중은 집안이 가난하여 항상 포숙을 속이고 있었으나 포숙은 언제나 좋게 대해주었고 한 번도 푸념하는 일이 없었다. 여시춘추에 의하면 관중은 포숙과 함께 남양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마다 관중은 항상 포숙을 속여 자기 몫을 많이 했다. 포숙은 관중에게는 모친이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관중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포숙은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소백의 형인 공자 귀를 섬기고 있었다. 소백이 즉위하여 황공이라 불리우자 공자 규는 죽음을 당하고 관중은 체포되어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포숙은 옥 중에 있는 관중을 둥용에 쓰자고 황공에게 추천했다. 제태공 세가에 의하면 포숙은 황공에게 주상께서 제나라만 다스릴 생각이시라면 고해와 신만으로 충분하실 것입니다만 천하를 지배하는 천자가 되시려면 관이오가 아니면 아니됩니다. 라고 고냈다. 관중은 제나라 재상으로 임명되자 정치에 힘썼다. 제나라 황공은 그의 덕택으로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제나라 제후들을 자주 소집하여 동맹을 맺음으로써 천하를 바로잡은 것은 관중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관중이 말했다. 나는 지난 날 가난하게 살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일이 있었다. 이익을 분배할 때 내 몫을 많이 했는데도 포숙은 나에게 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에 포숙을 위해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이전보다 더욱 궁핍하게 된 일이 있었지만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았다. 시운이라는 것이 있어 이익과 불리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에 세 번이나 벼슬길에 올랐다가 그때마다 주군에게 추방된 일이 있었지만 포숙은 나를 불초한 놈이라 말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에 세 번이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때마다 폐주했지만 포숙은 나를 비겁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노모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섬기던 공자 규가 공자 소백에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고 부하였던 소울은 순사했지만 나는 옥에 갇혀 치욕을 받았었다. 하지만 포숙은 나를 뻔뻔스러운 자라고 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작은 절조를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떨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시지만 나를 참으로 이해해주는 자는 포숙이다. 포숙은 관중을 추천하고 자기는 관중의 밑에서 만족해 있었다. 그의 자손은 대대로 제나라의 녹을 받고 영지를 지닌 십여 대 동안 항상 대부로 불려졌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관중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기보다는 포숙이 능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칭찬했다. 관중이 제나라 제상에 되어 국정을 담당하게 되자 변변치 못한 제나라였지만 바다를 낀 이로움을 이용하여 물자를 유통시키고 재화를 축적하여 나라를 부하게 하고 병력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이 고락을 같이하는 공평함이 있게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관자 목민 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성이란 창고에 양식이 차있어야만 예절을 알 수 있고 의식이 충분하여야만 염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자가 절도를 지키면 일가는 화목하고 정치의 지주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다. 정령이란 흐르는 물의 원류처럼 민심을 따라야 한다. 관중은 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여 실행하기 쉽게 만들었다. 일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 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주었다. 그가 하는 정치는 화를 복으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고 사물의 경중을 뚜렷하게 밝히고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소희는 황공의 부인으로 체나라 목공의 누이이다. 좌정과 재태공 세가에 의하면 어느 날 황공이 부인 소희와 배놀이를 하고 있었다. 물에 익숙한 부인은 장난으로 배를 흔들어서 황공을 겁먹게 했다. 겁에 질린 황공은 부인을 말렸으나 부인은 깔깔대며 그치지 않았다. 화가 난 황공은 부인 소희를 일시적으로 친정으로 보내버렸다. 친정인 체나라에서는 부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렸다. 황공 주기 후 29년의 일이었다. 그 다음에 제나라 황공은 체나라를 공격했다. 황공은 소희의 일에 놓하여 남쪽에 있는 체나라를 공격한 것이었지만 관중은 이것을 구실로 하여 그 이웃 나라인 초나라까지 정복했다. 초나라가 주나라 천자에게 포모를 곡물로 바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이었다. 제태공 세가에 의하면 이 침략에 대해 초나라 성황이 비난하자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 주나라 소공은 우리 제나라 시조 태공에게 너는 천하의 제후를 정복하고 주나라 왕실을 보좌하라 하시고 신발을 내리셨다. 그런데도 초나라에서는 곡물로 바칠 포모를 올리지 않아서 왕실의 제사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기원전 663년인 황공 23년에 북쪽 오랑캐 산융이 연나라를 침범하자 연나라에서 황공에게 구원을 요청해왔다. 황공이 산융을 정발해 준 것이지만 관중은 연나라를 그 시조 소공석대처럼의 지위로 높여준 것이었다. 제나라 갓당에서 행해진 제나라와 노나라의 회맹 때 황공은 노나라 자객 조말과의 약속을 무시하려고 했으나 관중은 이 약속을 지키게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후들은 모두 제나라에 북정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의 관자 묵민 편에서는 주어서 베푸는 것이 빼앗는 것임을 안다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보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관중의 재산은 제나라 왕실의 재산에 못지않았고 새채의 집 즉 새사람의 아내와 첩과 반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그가 분해 넘치는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중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는 그의 정책을 그대로 지켰으며 여러 제후들 중에 강대했다. 그로부터 백여 년 후에 관중과 비길만한 명정치가 앉아가 나왔다. 안평의 자는 중이고 이름은 영이다. 평은 그가 죽은 후에 받은 시호이다. 안평은 내 땅의 이유 사람으로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의 3대를 섬겼고 절검 역행함으로써 제나라에 중용되었다. 예기의 단궁에 의하면 그는 가지고 단보를 30년간이나 입고 있었을 정도로 검역했다고 한다. 제나라 대신이 되어서도 식사에는 두 가지 이상의 육류를 쓰지 않았고 아내에게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다. 조정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무르심에 답하는 언어에는 위험이 있었고 또 무르심이 없을 때에도 그의 행동에는 위험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정치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해서 군주 3대에 걸쳐서 그의 명성이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월석보는 어질고 착한 자였으나 옥에 구금되어 있었다. 안자가 때마침 외출했다가 이를 보았다. 안자는 말 세필이 끄는 마차 왼쪽에 말 한 마리를 풀어서 월석보의 몸값으로 갈리에게 주고 마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안자는 집으로 돌아오자 월석보를 아는 채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지난 후에 월석보가 절교할 것을 청해왔다. 안자는 놀라서 의관을 정제하고 사과하며 말했다. 내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지만 그대를 제에게서 구해주었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이다지도 빨리 절교하려 하는가? 월석보가 그 말에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아끼고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능력을 펴는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제수로서 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옥니들은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부자께서는 아시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하시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옥에 갇힌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안자는 월석보를 불러들여 최상의 빈객으로 대접했다. 안자가 제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외출할 때 그의 마차를 부리는 자의 아내가 문틈으로 남편의 모습을 엿보았다. 남편은 재상의 마부였으므로 커다란 일산을 받쳐들고 사도마차에 채찍질을 하면서 의기양양 뽐내고 있었다. 얼마 뒤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하기를 청해왔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은 즉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안자님은 신장이 육척도 못 되는 키 작은 분이시지만 그 신분은 제나라 재상으로서 제후들 중에 널리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첩이 외출하시는 장면을 보니 사려깊은 듯한 모습에 겸손하며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키가 팔척이나 되는 큰 사내로 남의 마부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한 듯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후부터 마부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안자가 이상히 여기고 그 이유를 물었다. 마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에 안자는 글을 추천하여 대부로 올려주었다. 태사공의 말 나는 관시의 저서 관자의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의 재편 및 안자춘추를 읽었다. 그 하는 말은 대단히 상세하다. 이미 그들의 저서를 읽은 이상 그들의 행장을 관찰하고자 그들의 전기를 썼다. 저서는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기록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을 기록했다. 관중은 세상에서 말하는 현신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를 평해서 소인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나라 왕조가 자연 쇠퇴하고 또 황공 같은 인물은 어진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그를 왕자, 즉 인격에 의한 지배자가 되도록 힘쓰지 않고 패자, 즉 무력에 의한 지배자로 만들어서였을까? 효경 사군장에 군주의 좋은 점은 조장시키고 과실은 교정한다. 이렇게 해서 인근과 백성은 서로 통하고 친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관중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자로 말한다면 장공이 대신 최저의 처와 사통하여 최저에게 살해되었을 때 안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의 집에 가서 장공의 시체에 엎드려서 곡하고 군주의 죽음에 애도의 예를 다한 후 적을 치료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이때의 일을 소위 의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까? 군주의 기색을 살피지 않고 직관한 점은 소위 말하는 나아가서는 충의를 다하려 생각하고 물러가서는 군주의 과실을 보충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만약에 안자가 지금도 건재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말채찍을 잡은 마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흠모하기 때문이다. 오자서 열전 오자서 열전은 주군에게 부친과 형이 학살당하고 자신은 오나라로 도망가는 오은 자서가 걸어온 비운의 생애를 그린 것이다. 춘추 중기 6세기 후반의 사건이다. 자신을 불태울 정도로 열화 같은 불타는 혼으로 오로지 복수의 길에 매진하는 오자서를 주인공으로 같은 운명을 걸어가는 왕자 유자 백궁 승의 이야기도 곁들여 있다. 사기곤 66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운이고 자는 서로 자서란 경의를 표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오은의 부친은 오사, 형은 오상이다. 그의 선대에 오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초나라 장황 때 벼슬하여 바른말을 간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그의 자수는 초나라에서 명문으로 꼽히게 되었다. 초나라 장황으로부터 5대 후인 평황에게는 건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평황은 오사를 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태부로 삼고 비무기를 소부로 삼았다. 비무기는 태자 건에게는 충실하지 못했다. 어느 날 평황이 태자를 위해 진나라에서 비를 맞아오기 위해 비무기를 보냈다. 그 진나라 여자는 천하의 둘도 없는 절색으로 대단한 미인이었다. 비무기는 급히 말을 달려 돌아와 평황에게 보고하기를 진나라 여자는 절세의 미인입니다. 주상께서 스스로 취하시고 태자에게는 달리 비를 구해 아내로 삼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황은 그 말대로 진나라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 심히 좋아하고 사랑하여 아들 진을 낳았다. 그리고 태자에게는 다른 비를 얻어주었다. 비무기는 진나라 여자의 일로 태자를 떠나서 평황을 모시게 되었다. 그러고는 후일 평황이 서거하면 태자가 주기하여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태자 건을 사사건건 평황에게 참소했다. 건의 생모는 채나라 여자로 평황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평황은 더욱더 세자 건을 소원하게 여겨 성부의 태수로 보내 변방을 지키게 했다. 즉 국경 지방으로 쫓아보낸 것이다. 얼마 안 있어 비무기는 또 밤낮으로 태자를 참소하기 시작했다. 태자는 진나라 여자의 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자는 성부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몰래 제후들과 서로 교분을 맺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라 안으로 쳐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평황은 태자의 교육담당 태부 오사를 불러서 사실을 캐물었다. 오사는 비무기가 태자를 평황에게 참소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주상께서는 어째서 하찮은 신하에 모함하고 고자질하는 말을 믿으시고 육친을 소원하게 하시옵니까? 비무기가 말했다. 주상께서 지금 당장 이를 제압해 두시지 않으신다면 태자의 계획은 성공할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미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평황은 오사를 잡아 가두고 성부의 사마분양에게 태자를 죽이라고 명했다. 분양은 떠나기는 했으나 성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 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태자께서는 지체 마시고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 건은 송나라로 망명했다. 태자를 내쫓은 비무기는 다음 차례로 오사 일가를 지목했다. 오사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모두 똑똑한 자들입니다. 만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초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를 인질로 잡아 불러들이십시오. 왕은 사자를 보내서 옥에 갇힌 오사에게 전했다. 너의 두 자식을 이곳으로 불러들인다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안 그러면 죽이겠다. 오사는 말했다. 형인 상은 사람 됨이 어지러서 오라고 하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인 우는 강직하고 치욕도 능히 참는 성질이라서 능히 큰일을 해낼 놈입니다. 그 애는 이곳에 오게 되면 이 아비와 함께 붙들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리가 만무합니다. 왕은 그 말은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너희들이 온다면 너희 아비를 살려줄 것이고 만일 오지 않는다면 곧 너희 아비 오사를 죽여버릴 것이다. 형인 오상이 가려하자 아우 오은이 말렸다. 초왕이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은 부친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외로 탈출하여 후일에 어떤 화근이 생길까 두려워해서 부친을 인질로 삼고 우리를 속여 잡아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날이면 부자가 모두 함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부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부름에 따라 나선다면 부친의 원수마저 갚지 못하게 될 뿐이지요. 먼 타국에서 망명해서 그쪽 힘을 빌어 부친의 치욕을 씻어드리는 것만 못한 일입니다. 부자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는 일입니다. 형인 오상이 말했다. 우리가 간다고 해도 종내 부친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부친께서 나를 불러서 살 것을 바라는 바인데 그렇다고 가지도 않고 후일에 치욕을 씻을 수도 없게 되면 종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한스럽구나. 그리고 아우은에게 일러 말했다. 너는 곧 이곳을 떠나거라. 너라면 부친을 죽인 자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겠다. 오상이 잡혀가자 사자는 오운, 즉 오자서도 잡으려고 했다. 오자서는 화살에 시위를 대고 사자와 맞섰다. 사자는 한 발도 나올 수가 없었다. 오자서는 국외로 탈출하여 태자건이 송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 옥에 갇혀있던 오사는 자서가 탈출했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초나라 군신들이 머지않아 전하에 시달리게 되겠구나. 출동한 오상이 소울로 호송되자 평황은 오사와 오상을 함께 처형해버렸다. 오자서가 송나라에 도착하자 송나라에서는 화시의 난이 일어났다. 화시의 난이란 송나라 원공 10년에 원공의 불신과 불공평에 앙심을 품은 화해, 화정, 화양 등이 황령과 함께 일으킨 반란이다. 오자서는 태자건과 함께 다시 정나라로 피신했다. 정나라에서는 이들을 정중하게 대접했다. 그러나 태자건은 정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힘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진나라로 갔다. 진나라 경공이 말했다. 태자는 정나라와 친한 사이라서 정나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태자는 우리 진나라를 위해 정나라의 내부에서 호응해주고 우리 진나라가 밖에서 공격한다면 정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을 것이오. 정나라를 멸망시킨 후 태자를 정나라 영주로 봉하면 어떻겠소? 태자는 욕심을 품고 정나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기 전에 때마침 그의 종자를 죽여야 할 일이 생겼다. 태자의 모의를 알고 있던 종자는 이 일을 정나라의 고에 바쳤다. 정나라 정공은 재상 자산에게 명해 태자건을 죽이고 말했다. 태자건에게는 승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오자서는 겁을 내어 승과 함께 오나라로 도망쳤다. 일행은 오나라와 초나라의 국경 관문인 소관까지 왔다. 관문을 지키는 갈리가 그들을 죽이려 했다. 오자서는 종자도 떼어버리고 승과 함께 걸어서 도망쳤다. 그러나 뒤쫓는 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자서와 승은 가까스로 양자강에 이르렀다. 강변에서는 어부 한 사람이 배를 띄우고 있었다. 오자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안 어부가 강 저쪽으로 건네주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오자서는 강변에 닿자 차고 있던 칼을 끌러 어부에게 살해하려고 했다. 이 칼은 백금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겠습니다. 어부는 사양하며 초나라에는 오자서를 잡은 자에게는 오만석의 곡식을 상으로 주고 또 집규의 자기를 내리겠다는 방이 나붙었어. 백금의 값이 있는 칼의 비약에 쏘일까? 이렇게 말하고 받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나라에 들었었으나 도성으로 가는 도중 혹은 병으로 시달리고 혹은 걸식하는 등 가진 고생을 다 겪었다. 오자서 일행은 오나라 서울에 이르렀다. 오나라 왕은 요였고 공자광이 장군으로 있었다. 공자광은 오왕 요의 백부의 아들로서 요의 종용이 된다. 오자서는 공자광을 통해서 오왕을 아련하게 되었다. 그 후 오래 지나서 양잠을 생업으로 하는 초나라 변경인 종리와 오나라 변경인 비량의 두 부락 여자들 간에 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들은 서로 공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초나라 평황은 크게 노하고 두 나라는 군대를 출동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오나라에서는 공자광을 시켜 초나라를 공격해하여 종리와 거소를 함락시키고 돌아왔다. 이때 오자서는 오왕을 설득했다. 초나라는 충분히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청하옥 건데 한 번도 공자광을 파견해 주십시오. 공자광은 오왕에게 말했다. 저 오자서의 부친과 형이 초나라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그가 초나라를 공격하라고 청하는 것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초나라를 정보라는 일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오자서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공자광이 야망을 품고 왕을 시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 함을 알고 지금은 대외 문제를 말해봐야 별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재란자를 공자광에게 추천하고 자기는 물러나서 태자건의 아들 승과 함께 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오나라 요왕 12년 겨울에 초나라 평왕이 서거했다. 처음 태자건의 비가 되려다 평왕이 빼앗은 진나라 여자에게서 난 아들 진이 뒤를 이었다. 이가 곧 소왕이다. 오왕 요는 초나라의 상중을 튼타서 요의 아우인 게어와 초경 두 공자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기습 공격해 했다. 이에 초나라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 군대의 후방을 끊어 퇴로를 막았다. 한편 오나라의 국내가 비게 되자 공자광은 전재에게 오왕 요를 습격하게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가 곧 오왕 함려이다. 대망을 달성한 함려는 물러나와 있던 오자서를 불러들여 행인으로 임명하고 그와 더불어 국정을 협의했다. 행인이란 외교 고문을 맡은 직책이다. 때마침 초나라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대신 극왕과 백주리가 처형되고 백주리의 손자 백비가 오나라로 망명해왔다. 오나라에서는 이 백비를 대부로 삼아서 우대했다. 앞서 오왕이었던 요가 파견한 두 공자, 장병을 이끌고 초나라 정벌에 나섰던 두 공자는 테로가 끊겨서 귀국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함려가 오왕 요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군 전체를 이끌고 초나라에 항복했다. 초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서 땅의 영조로 봉했다. 오왕 함려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비로소 군사를 일으켜 오자서 백비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설을 함락시키고 오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에 투항했던 오나라 궁자 초경과 계열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그 이긴 여세를 몰아 초나라 수도 영을 들이치려 했으나 장군 손무가 백성은 지금 지쳐있고 또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지했으므로 군사를 돌려 귀국했다. 손무는 손자병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술가 손자이다. 오왕 4년에 함려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육당과 첨당을 점령했다. 5년에는 월나라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6년에 초나라 소왕은 궁자 낭화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케 했다. 오나라에서는 오자서에게 맞아 싸우게 하니 예장 땅에서 초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하고 나아가 초나라 용토인 거소를 점령했다. 9년에 오왕 함려는 오자서와 손무를 불러 상의했다. 기공들은 전에 초나라 소울인 영을 공격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었다. 지금은 과연 어떻겠는가? 두 사람은 대답했다. 초나라 장군 자상은 탐욕스러워서 당, 채의 작은 두 나라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상께서 진정 초나라를 정벌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당나라와 채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려는 그들의 공고에 따라서 전 군사를 총동원해서 당, 채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여 한술을 끼고 초나라와 대진했다. 오왕의 아우 부계가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려고 했으나 왕은 허락지 않았다. 부계는 말했다. 왕께서는 싸우기 위해 내게 군사를 맡기셨다. 싸움이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주저한단 말인가? 그는 부하 장병 5천명을 이끌고 초나라 군사를 공격했다. 초나라 장수 자상은 패하여 정나라로 망명했다. 오나라는 승세를 타고 진격하여 다섯 번의 교정 끝에 초나라 소울 영을 함락시켰다. 기묘일에 초나라 소왕은 서울 영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그 다음 날인 경진일에 오왕은 영에 입성했다. 초나라 소왕은 운몽으로 도망쳤다. 밤에 비적이 왕을 습격해왔으므로 할 수 없이 운으로 다시 도망했다. 운의 용조와 아우 회가 말했다. 초나라 평왕은 나의 부친을 죽였다. 내가 그의 자식인 소왕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운의 용조는 자기 아우가 소왕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소왕을 데리고 수나라로 도망쳤다. 그러자 소왕을 추격하던 오나라 군사는 수나라를 포위하고 수나라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 왕실의 자손으로 한천에 있던 나라들은 모두 초나라에 멸망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수나라 사람들은 소왕을 죽이려 했다. 공자 기는 소왕을 숨기고 자기가 소왕으로 가장하여 대처하려고 했다. 수나라 사람들은 소왕을 오나라에 넘겨주는 문제를 점쳐보았더니 불길한 점괴가 나왔다. 그래서 오왕의 청을 거절하고 소왕은 도망쳐서 수나라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나라는 수나라에 들어가서 수색할 뜻을 전했으나 수나라가 승낙하지 않자 오나라도 단념하고 돌아갔다. 이전에 오자서가 초나라에 있었을 때 심포소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오자서가 망명할 때 심포소에게 자기 결심을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기어코 초나라를 뒤엎고 말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심포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반드시 우리 초나라를 지킬 것이다. 오나라 군사가 초나라 서울인 영에 입성하자 오자서는 초나라 소왕을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 초나라 평황의 묘를 파서 그 시체를 꺼내 매질하기를 300회 그제야 겨우 손을 놓았다. 오자서가 시체에 매질할 때 부친을 살해당한 백비도 함께 참가했다. 심포소는 산중으로 도망쳐서 인편의 오자서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너의 복수는 너무 잔인하구나. 나는 사람이란 운이 강할 때에는 일시 천리를 이길 수 있으나 천리가 인정하면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듣고 있다. 이전에 너는 평황의 신하로서 평황을 군주로 받들어 성겼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에게까지 수모를 주는 이런 짓은 천벌을 받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자서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다. 나 대신 심포소에게 사과말씀 전해주시오. 나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심정이다. 목표로 한 소왕은 찾을 수가 없고 내 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복수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그래서 상도를 벗어난 역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심포소는 급히 진나라로 도망쳐 위급함을 고하고 구원을 청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포소는 진나라 대골 앞들에 선 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곡하며 읍소했다. 칠주에 하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나라 애공은 그를 딱하게 여겨 초나라는 도의를 무시한 나라지만 이런 훌륭한 신화가 있으니 망하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는 전차 500대를 보내어 초나라를 도와 오나라를 공격해 했다. 6월 진나라 군사는 오나라 군사를 직당에서 패배시켰다. 그때 오왕 함녀는 나라를 비오든 채 오랫동안 초나라 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왕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우부계가 싸움터에서 먼저 도망쳐 기국하더니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함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기국하여 부계를 쳤다. 부계는 싸움에 패하고 쫓겨 초나라로 달아났다. 오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초나라 소왕은 그 틈을 타서 다시 영으로 돌아왔다. 초나라 소왕은 도망쳐온 부계를 단계의 영주로 봉하고 단계시라 불렀다. 초나라는 다시 오나라와 싸워 오나라를 격파했다. 출전 중이던 오왕은 곧 돌아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오왕 함녀는 태자 부차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치게 하여 팔을 점령했다. 초나라는 오나라가 다시 크게 쳐들어올까 겁이 나서 도읍을 영해서 약으로 옮겼다. 당시 오나라는 오자서 손무의 계책에 의해 서쪽으로는 강대한 초나라를 깨트리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고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굴복시켰다. 그로부터 4년 뒤 공자가 노나라 대신이 되었다. 공자가 51세 때의 일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오나라는 월나라를 공격했다. 월왕 구천은 맞받아 쳐서 오나라 군사를 고소해서 격파했다. 이때 오왕 함녀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자 오나라 군사는 후퇴했다. 함녀는 손가락 상처가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태자 부차에게 일러 말했다. 너는 구천이 너의 아비인 나를 죽인 것을 잊을 생각인가? 부차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함녀가 죽었다. 함녀가 죽고 부차가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전일에 초나라에서 망명해와 대부로 발탁된 백비를 태재로 임명했다. 태재는 수상에 해당되는 벼슬이다. 오나라에서는 백비를 태재에 임명하여 병사들에게 궁수를 주로 하는 전법을 훈련시켰다. 2년 후에 오나라는 월나라를 공격하여 부추산에서 격파의 승리를 거두었다. 월왕 구천은 폐잔병 5천명을 이끌고 회계산 근방에 머물면서 대부종을 오나라 태재의 백비에게 보내어 귀한 선물을 후하게 바치고 강화를 청했다. 이때 오나라는 나라를 바치는 동시에 남자는 신하로서 여자는 비첩으로서 섬기겠다고 말했다. 오왕이 이 제의를 허락하려 하자 오자서가 월왕 구천은 사람댐이 참고 견디는 성격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그를 없애버리지 않으시면 후일 반드시 후회하실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간언했다. 오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올나라에 매수된 백비의 말을 들어 올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오왕은 제나라 경공이 죽자 대신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또 새의 임금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출동시켜 북쪽에 있는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오자서가 또 간언했다. 월왕 구천은 식사도 최소 한 가지로 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환자를 위문하는 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쓰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 오나라에는 반드시 화근의 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나라로 보아서 올나라가 있는 것은 흡사 사람의 뱃속에 병이 들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상께서는 올나라를 먼저 처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나라에 힘을 기울이려 하시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제나라 군사를 에릉에서 크게 처부수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추와 노나라의 군주를 위협하고 돌아왔다. 왕은 그 뒤로 점점 오자서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오왕은 북쪽의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오랑 구천은 공자의 제자 자공의 의견을 채용해서 군사를 내어 오나라를 원저하고 또 값진 보물을 태제 백비에게 바쳐 환심을 샀다. 태자 백비는 올나라로부터 여러 번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올나라를 좋아하고 믿는 바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는 항상 오왕에게 올나라를 두둔했다. 오왕은 백비를 신뢰하여 그 말을 믿고 있었다. 오자서는 또 간언하기를 대체로 올나라는 우리 오나라에 있어서 목숨을 좆먹는 병과 같습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올나라의 헌말이나 거짓을 믿으시고 제나라의 욕망의 손길을 뻗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제나라를 깨트리고 그 땅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은 마치 돌멩이가 많은 묵밭과 같아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또한 석영의 반경의 고에 말하기를 옳고 그른 것을 거꾸로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가벼우면 코를 베는 형벌을 가하고 무거우면 이를 죽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여 그 자손을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을이 악에 물들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나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옵니다. 주상께서는 제나라의 공격을 중지하시고 온나라를 먼저 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장차 후회하셔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왕은 이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자서를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버렸다. 오자서는 제나라로 떠나기 앞서 그의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왕에게 여러 번 가냈지만 왕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머지않아 오나라가 망하는 것이 눈앞에 선하다. 너까지 오나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오자서는 그의 아들을 제나라에 데리고 가서 대신 포목에게 부탁하고 돌아와 오왕에게 정세를 보고했다. 오나라 택제 백비는 일찍부터 오자서와 사회가 나빴으므로 왕에게 이렇게 중상했다. 오자서란 자는 사람 댐이 강포하고 거칠 뿐만 아니라 인정이 없는 자라서 남을 헐뜯고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주상에게도 앙심을 품고 있으니 장차 큰 재난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상께서 제나라를 치려고 하실 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상께서는 제나라를 쳐서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마땅히 기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부끄러이 여겨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상께서 제나라를 치려 하시는데 자서는 제멋대로 비뚤어진 성격을 드러내어 강경하게 주상의 모처럼의 계획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오나라가 패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친히 출정하시게 되고 또 나라 전체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제나라를 치려 하고 계시는데 자서의 주장이 용납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함께 따라가기를 꺼려하며 깨병을 칭탁하고 출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장난을 치기가 용이한 때입니다. 신이 몰래 사람을 시켜 조사해 본 즉 그자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자식을 제나라 대신 포시에게 맡기고 왔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신하가 나라 안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 나라밖에 제우에게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선왕의 지모의 신이었음에도 지금은 저버림을 당하고 있다고 속단하여 언제까지나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주상께서는 빨리 손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오왕이 말했다. 경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노라. 오왕은 오자서에게 총루라는 명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서 너는 이 칼로서 자결에 죽을지어다. 오자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참수하는 역신 백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주상은 오히려 나를 처형하려 하는구나. 나는 너의 부친을 제우의 패자로 만들어 주었고 내가 아직 왕위에 앉기 전 여러 공자들이 왕위를 놓고 쟁탈을 벌일 때 나는 목숨을 걸고 너를 태자로 정하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왕위에 앉지도 못할 뻔했다. 너는 왕위에 앉게 되면 오나라의 일부를 내게 준다고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욕심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는 아처만은 역신에 참수하는 말만 듣고 나라는 장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사인에게 말했다. 내 무덤에는 반드시 가래나무를 심어라. 그것으로 간을 짜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나의 눈알을 빼내서 서울 동문 위에다 매달아라. 올나라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와 오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오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놓아여 자서의 시체를 끌어내다가 말가죽으로 만든 큰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오나라 사람들은 이를 가엾게 여겨 강수 기숙에 자서를 위한 사당을 세우고 이곳을 서산이라 불렀다. 오왕은 오자서를 죽인 후에 드디어 제나라를 쳤다. 제나라 대신 포시는 자기 나라 군주인 도공을 시역하고 양생의 아들 이물왕으로 옹립했다. 오왕은 제왕 도공을 죽였다는 이유를 들어 포시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2년 후 오왕은 노나라와 위나라의 군주를 탁고에 소집하여 동맹회의를 가졌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에 있는 제후들을 대대적으로 소집하여 황지에서 동맹회의를 갖고 전통 있는 주나라 왕실도 그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랑구천은 오나라를 습격하여 태자를 죽이고 오나라를 쳐부섰다. 오왕은 이 소식을 접한 후 곧 귀국하여 올나라에 사신을 보내 정중하게 폐백을 올리고 화평했다. 구로부터 9년 오랑구천은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국왕 부차를 죽이고 태제 백비도 처형했다. 제목은 군주에 대한 불충과 밖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적국과 내통했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오나라는 올나라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한편 오나라를 멸망시킨 올나라도 약 140년 후에는 초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다음은 초나라 태자 건의 아들 백공 승의 정기다. 전날 오자소와 함께 망명한 초나라 태자 건의 아들 승은 오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오왕 부차 때 초나라 해왕은 승을 초나라에 불러들이려 했다. 그러자 초나라 석공이 말렸다. 승은 무용을 좋아하고 은밀히 결사의 무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해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승을 불러들여 초나라 변방인 언에 살게 하고 백공이라 불렀다. 백공이 초나라로 돌아온 지 3년째 오왕이 오자소를 죽였다. 백공은 초나라로 돌아온 즉시 정나라가 그의 부친을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집에다 은밀히 결사의 무사를 양성하고 있었다. 정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 백공은 초나라로 돌아온 지 5년에 정나라를 칠 것을 청원했다. 초나라 영윤 자서는 이것을 허락했다. 백공의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진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했다. 위급한 정나라는 초나라에 구원을 청했다. 초나라는 자서를 보내 정나라를 돕게 했다. 자서는 정나라를 도운 후 정나라와 동맹을 맺고 돌아왔다. 이 말을 들은 백공은 화를 내어 말하기를 이제는 정나라가 원수가 아니다. 오히려 자서가 내 원수이다. 백공은 손수 칼을 갈았다. 어떤 사람이 승에게 물었다. 그곳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은 별다른 생각 없이 말했다. 이곳으로 자서를 죽여 없앨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자서는 웃으면서 말했다. 승은 아직 알 같은 것이다. 제까지께 무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백공은 석골과 함께 영윤 자서와 사마자기를 습격하여 공정 안에서 살해했다. 석골이 말했다. 구강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어 구강인 해왕을 죽이려 했으나 왕은 재빨리 고부로 도망쳤다. 석골의 종자인 굴고가 해왕을 업고 즉 선왕인 소왕의 비인 소부인의 궁전으로 피신한 것이다. 석골은 백공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내의 군사를 이끌고 백공을 공격했다. 백공 일당이 패하자 백공은 산중으로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석골은 석골을 잡아서 백공의 시신이 있는 곳을 신문에 쓰나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석골을 부용에 처하려 했다. 부용이란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 석골이 말했다. 일이 성사되었다면 경이 될 것이지만 성사되지 못해 부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분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백공의 시신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다. 석골은 석골을 부용에 처하고 해왕을 찾아내어 다시 왕위에 앉혔다. 태사공의 말 원한이 사람에게 미치는 해독이란 이렇게 처참하지 않은가 왕자라도 신하의 원한을 살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둥둥한 지위에 있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처음 오자서가 그 아비 사와 함께 처형되었더라면 땅강아지나 개미와 다름없는 일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의의를 버리고 큰 치욕을 씻었으니 그 이름이 후세에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선은 초나라에 쫓기는 몸이 되어 양자강변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궁피파여 걸시까지 했었지만 가슴 속에는 초나라 국도인 영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참고 견디어 공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열정부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능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백공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만일 초왕이 될 생각이 없었더라면 그의 공옥과 지모도 하나둘로 그치지 않았을 터인데 연파 인상여 열전 연파 인상여 열전은 전국 치룡의 하나인 조나라 장군 다섯 사람의 전기다. 즉 연파, 인상여, 조사, 그의 아들 조갈과 이목 등이다. 사기권 81 연파는 조나라의 우수한 장군으로 조나라 7대 군주 해문왕 16년에 제나라를 쳐서 크게 격파하고 양진을 빼앗았다. 그 공으로 상경에 올랐으며 그 용맹은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인상여라는 자는 조나라 사람이다. 그는 이전에 조나라 황간의 영인 목현의 사인으로 있었다. 이 무렵 조나라 해문왕은 초나라의 이름난 구슬인 화씨의 벽을 손에 넣게 되었다. 벽이란 환상의 둥근 옥으로 환해 폭이 구멍의 지름과 같은 옥을 말한다. 진나라 소왕은 이 화씨의 벽이 조왕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조왕에게 사신을 보내 진나라의 15개 성읍과 벽옥을 교환하자고 청했다. 조왕은 대장군 연파와 여러 중신들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벽옥을 진나라에 준다고 해도 진나라 15개의 성읍은 얻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속임만 당하고 말 것이다. 또한 주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공격을 당할 염려가 있다 하여 서로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조나라의 의사를 전할 자를 찾았으나 이 또한 어려웠다. 이때 황간의 영인 목현이 말했다. 신의 사인으로 있는 인상여라면 사신의 임무를 무난하게 해낼 것 같습니다. 어찌 그걸 알 수 있단 말인가 왕이 물었다. 목현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죄를 짓고 몰래 연나라로 도망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여가 신을 말려 말하기를 주인은 어떻게 해서 연나라 왕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기에 신이 내가 이전에 대왕을 모시고 국경 근방에서 개최한 연왕과의 회맹에 참가한 일이 있는데 그때 연왕이 내 손을 가만히 잡고 나와 친하고 싶다고 하여 연왕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상여가 신에게 대체로 조나라는 강대국이며 연나라는 약소국입니다. 게다가 주인은 조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왕이 주인과 교제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연나라로 망명하려는 몸입니다. 연나라는 조나라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을 묶어 조나라로 돌려보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보다는 옷을 벗고 처형 때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처벌을 청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은 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대왕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본 즉 그는 용사이고 또 지모에 뛰어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신으로 적당한 자라고 생각되옵니다. 왕은 곧 인상려를 불러서 물었다. 진앙은 진나라의 열다섯 성읍과 가인의 벽옥을 교환하자고 청해왔다. 보내주어야 할 것인가 보내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인상여가 말했다.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또 물었다. 진나라가 우리 벽옥만 빼앗고 성읍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여가 대답했다. 진나라가 성읍을 주는 조건으로 벽옥을 달라고 하는데 조나라가 듣지 않는다면 잘못은 조나라에 있습니다. 조나라가 벽옥을 주었는데도 진나라가 성읍을 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진나라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비교해보면 그 청을 들어주고 진나라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왕은 말했다. 이 일을 맡아서 진나라의 사신으로 갈 만한 사람은 없겠는가 인상여가 이어서 말했다. 대왕께서 달리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시다면 신을 벽옥을 받들고 갈 사신으로 진나라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읍이 조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벽옥은 진나라에 두고 올 것이고 성읍이 우리 조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벽옥은 그대로 온전히 지켜서 조나라로 되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마침내 상여로 하여금 벽옥을 받들고 서쪽인 진나라로 가게 했다. 진앙은 수도 함양에 있는 장대에 앉아서 상여를 인견했다. 원래 사신은 궁중의 정청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연애를 하고 있던 장소로 부른 것이다. 인상여는 벽옥을 받들어 진앙에게 조심스럽게 올렸다. 진앙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좌우에게 모시는 측근들과 측실인 후궁들에게도 돌리며 구경시켰다. 진앙의 좌우에 있던 측근들은 모두 만세를 외쳤다. 인상여는 진앙이 약속한 대로 벽옥의 대가로서 조나라의 성읍을 넘겨줄 뜻이 없음을 간파하고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그 벽옥에는 흠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앙은 상여에게 다시 벽옥을 건네주었다. 상여는 재빨리 벽옥을 받아들자 뒤로 물러서서 기둥에 의지하고 섰다. 그 모습은 노여움으로 머리털이 거꾸로 곤두서서 관을 뚫을 듯했다. 그는 진앙을 향해 말했다. 대왕께서는 벽옥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서신으로 조왕에게 청하셨습니다. 조왕은 가신을 전부 소집하여 의논한 결과 모두가 진나라는 탐욕스러워서 그 강대한 힘만 믿고 헌말로서 벽옥을 달라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읍을 준다는 말은 아마도 실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벽옥을 주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일개 서민들 사이라도 서로 교섭하는데 속이지 않는 것이온데 항차 큰 대국에 있어서랴 그리고 한낱 하찮은 벽옥 하나 때문에 강국인 진나라의 우위를 꺾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조왕은 이런 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계를 닷새나 하시고 신에게 친설을 주시며 벽옥을 받들고 기국의 궁전에 배송케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대국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이곳에 이른 즉 대왕께서는 신을 빈객으로 대우하지도 않으십니다. 유흥하는 이런 장소로 신을 부르는 것 같은 처사는 고금의 예절에 벗어난 일이 옵니다. 벽옥을 얻자마자 측실인 후궁들에게까지 돌려보이고 있사오니 이런 일은 신을 실용하는 것이 되옵니다. 신은 대왕께서 벽옥의 대상으로 성읍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벽옥을 도로받아 가진 것입니다. 대왕께서 신에게 위해를 가하실 것이라면 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벽옥과 함께 머리를 기둥에 부딪혀 산산히 부수고 말 것입니다. 상여는 벽옥을 손에 들고 기둥을 노려보면서 곧 부딪힐 기세를 보였다. 진앙은 상여가 벽옥을 부숴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겨우 사과하고 유사를 불러 지도를 가지고 오게 했다. 그리고는 이곳으로부터 저쪽 열다섯 개 성읍을 조나라에 주어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지시했다. 상여는 혼자 생각하기를 진앙이 거짓으로 허락하고 조나라에 성읍을 주는 채 할 뿐이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진앙에게 말했다. 화시의 벽은 온천하의 이름 높은 보물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조왕은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감히 헌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벽옥을 보낼 때 조왕이 재개하기를 닷새나 했듯이 지금 대왕께서도 재개를 닷새 하신 후에 궁전에서 정식으로 인견하는 의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신도 이 벽옥을 올리겠습니다. 진앙도 결국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닷새 동안 재개하기를 승낙하고 상여를 광성의 영빈관에 유숙해했다. 그러나 상여는 비록 진앙이 재개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약속을 어기고 성읍을 대상으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따라온 종자에게 남루한 배옷을 입혀서 벽옥을 가슴에 품고 사잇길로 몰래 도망쳐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진앙은 닷새 동안 재개한 후에 궁중에서 정식으로 예를 차리고 조나라 사신 인상려를 인견하기 위해 안내케 했다. 상여는 인견장에 도착하자마자 진앙에게 주상해서 말하기를 진나라로 말하면 목공 이래 20여분 군주가 아직 약속을 지킨 전례가 없습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바는 조나라가 대왕께 속임을 당하여 기대가 어긋날까 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벽옥을 조나라의 도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한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대왕께서 사신 한 사람만 조나라에 보내신다면 조나라에서는 곧 벽옥을 받들고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강대한 진나라이고 보면 먼저 열다섯 성읍을 조나라에 주신다면 조나라에서 어찌 벽옥을 수중에 머물게 하여 대왕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대왕을 기만한 죄는 주살되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부영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왕께서는 여러 신하분들과 익히 상의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진앙은 깜짝 놀라서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좌우에 서 있던 신하 중 어떤 자는 상여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진앙은 신하들을 저지하면서 말했다. 지금 인상여를 죽인다 해도 벽옥이 돌아올리 만무하다. 이는 또한 진나라와 조나라의 관계를 끊는 결과가 된다. 이대로 그를 후하게 대접하여 조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한낱 벽옥 하나로 인해 조항인들 진나라를 속이겠는가? 결국 진앙은 궁전에서 상여를 인견하고 예를 다하여 귀국시켰다. 상여가 돌아오자 조항은 생각했다. 상여는 대단한 현대부로다. 제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욕보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 조항은 곧 상여를 상대부로 임명했다. 진나라는 결국 조나라에 성읍을 주지 않았고 조나라 역시 진나라에 벽옥을 주지 않았다. 그 후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하여 석성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다시 조나라를 공격하여 조나라 군사 2만 명을 죽였다. 진앙은 조항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황하의 서쪽에 있는 면지에서 회맹을 하자고 제의해왔다. 진나라를 두려워한 조항이 가지 않으려 하자 연파와 인상여가 서로 의논하고 조항에게 말했다. 주상께서 가시지 않게 되오면 조나라가 약해서 겁을 먹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옵니다. 드디어 조항은 이 회맹에 참석하기로 하고 상여가 모시고 가게 되었다. 연파는 국경까지 전송하고 왕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주상의 이번 여정을 계산해보니 회맹의 의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30일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3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그때에는 태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여 진나라의 야망을 끊어버릴까 합니다. 왕은 이것을 허락하고 드디어 진왕과 면지에서 회견하게 되었다. 진앙은 주연을 베푼 후에 연애가 무르익자 말했다. 과인이 듣기로 조항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신다 하니 슬이라도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은 슬을 연주했다. 그러자 진나라 사관이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기록했다. 모년, 모월, 모일 진앙은 조항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조항에게 슬을 연주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상여가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조나라에서는 진앙께서 진나라 민요를 잘 부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청하옥건대 주상께서는 분부를 진앙에게 받들어 올려서 함께 즐기도록 하시지요. 진앙은 화를 내면서 승낙하지 않았다. 여기서 상여는 앞으로 나아가 불을 받들어 올리면서 두 무릎을 꿇고 진앙에게 청했다. 진앙이 불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거부하자 상여가 은근히 협박하며 말했다. 대왕과 신과의 거리는 겨우 다섯 걸음도 못됩니다. 이 상여가 목에 피를 대왕께 한번 끼얹어 보여야 하겠습니까? 진앙을 모신 측근신하가 칼을 들어 상여를 치려했다. 상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외치자 진앙의 좌우 측근은 모두 주저했다. 진앙은 마지못해 분부를 한번 두드려 주었다. 그러자 상여는 뒤돌아보며 조나라 사관을 불러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 모년, 모월, 모일 진앙은 조왕을 위해 불을 두드렸다. 그 뒤에 또 이런 응수가 있었다. 진나라 신하들이 조나라의 열다섯 개 성을 바쳐 진앙의 장수를 축하하는 표시로 축복해 주셨으면 하오. 하자 인상여도 응수하여 진나라 서울 함량을 조왕의 장수를 축하하는 표시로 주시오. 라고 받아 넘겼다. 진앙은 주연이 파할 때까지 종래 조나라를 누를 수가 없었다. 조나라에서도 군사를 배치하여 진나라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다. 회담이 끝나고 귀국했다. 조왕은 상해의 공이 크다 하여 그를 상경에 임명했다. 그 지위가 연파보다 윗자리였다. 연파가 말하기를 나는 조나라 대장군으로서 성을 공격하는 등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인상여는 단지 입과 혁군만으로서 나보다 높은 지위가 되었다. 상여는 원래 비천한 출신이다. 나는 부끄럽기 짝이었구나. 항차 그보다 아래라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나는 상여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상여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했다. 상여가 조정에 나가야 할 때에는 항상 병이라 청탁하고 연파와 석차를 다투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상여가 외출했을 때 멀리서 연파를 보게 되었다. 상여는 수레를 돌려 연파를 피해 숨었다. 이때 사인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단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오. 지금 당신은 연파 장군과 지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파 장군이 악원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당신은 이를 두려워하여 도망쳐 숨거나 또한 심히 겁내는 것 같소. 이런 일은 일개 범인이라도 부끄럽게 여길 일입니다. 항차 장군이나 정승이 된 자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추한 몸이지만 지금 사퇴할까 합니다. 인상여는 굳이 말리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염장군과 진앙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두렵다고 생각하나 그야 진앙에게는 당할 수 없습니다. 상여가 다시 말했다. 대체로 진앙의 위력 앞에서도 이 상여는 꿈쩍 않고 궁정 안에서 그들을 꾸짖고 그 군신들에게 수모를 주었다. 이 상여가 아무리 노둔하다고 해도 고작 염장군쯤을 어찌 겁내겠는가. 나는 다만 저 강대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에 군사를 가해오지 않는 것은 지금 염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면 아무래도 두 쪽 다 쓰러지기 마련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의 위급이 먼저라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한 같은 것은 뒤로 돌리기 때문이다. 인상여가 했다는 이 말을 들은 연판은 우덧을 벗고 가시나무 회초리를 등에 쥐고 인상여의 빈객을 중간에 넣어 인상여를 찾아왔다. 그리고 죄를 빌면서 말했다. 미련한 이자는 장군의 관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 넓으실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의 우정을 되찾고 문경의 친교를 맺었다. 이 해에 연판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를 공격하여 그 일개 군단을 무찔렀다. 2년 후에는 다시 제나라의 길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다시 3년 후에는 위나라의 박릉과 안양을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다시 4년 후에 장수가 된 인상여가 제나라를 공격하여 조나라 영토인 평우까지 갔다가 진격을 중지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진나라 군사를 아려 부근에서 격파했다. 조사는 조나라의 조세를 담당하던 관리였다. 조세를 받아내는데 한 번은 왕족인 평원군 집에서 조세를 바치려 하지 않았다. 조사가 법에 의거하여 평원군의 일을 보는 자 아홉 사람을 목 베어버리자 화가 난 평원군은 조사를 죽이려 했다. 조사는 서슴없이 평원군을 설득했다. 공자는 조나라의 귀공자입니다. 지금 공자의 집의 불법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국법이 침범당하면 법의 위력이 감삭됩니다. 법의 위력이 감삭되면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지면 제후들이 조나라를 약보게 될 것이며 제후들이 무력을 가해오게 되면 조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공자께서도 어찌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고귀한 신분이신 공자께서 국법에 정한 대로 나라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위아래가 공평하게 되고 국가는 강하게 됩니다. 국가가 강하게 되면 조나라는 안전하게 됩니다. 하물며 공자께서는 왕실에 가까운 종친이십니다. 천하에 누가 감히 공자를 가볍게 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원군은 조사를 훌륭한 자라고 생각하고 국왕에게 청거했다. 왕은 조사를 국세를 담당하는 관리로 등용했다. 조사가 등용되자 국가의 조세는 아주 공평하게 되고 백성은 부해지고 국가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되었다. 진나라는 한나라를 침공하려고 한나라 아려 땅에 군사를 진군시켜 포진했다. 조왕은 장군 연파를 불러 물었다. 한나라를 구원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연파는 대답했다. 한나라 아려는 길이 멀고 또 좁은 지역이라서 구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은 다시 장군 악승을 불러 물었다. 악승의 대답도 연파가 말한 것과 같았다. 왕은 다시 조사를 불러 물었다. 조사는 답했다. 그 길은 멀고 좁고 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싸운다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두 마리의 지가 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용감한 장수 쪽이 이길 것입니다. 거기서 왕은 조사를 장수로 삼아 한나라를 구원하러 보냈다. 군사가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30리 떨어진 지점에 왔을 때 조사는 군중에 0을 내렸다. 군사에 대해 불평하거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군율에 처한다. 진나라 군사는 무한의 서쪽의 진을 치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가며 군조를 훈련시켰다. 이 때문에 무한의 기왓장이 전부 흔들릴 정도였다. 조나라의 척호 한 사람이 빨리 무한을 구원하자고 말했다. 조사는 즉시 그를 참해서 군령을 세웠다. 조나라 군사는 방벽을 단단히 하고 머물기를 28일 진군하지 않고 더욱더 방벽을 높이 쌓게 했다. 진나라의 첩자가 들어왔다가 잡혔다. 조사는 그를 잘 먹여서 그대로 돌려보냈다. 첩자는 이 일을 진나라 장군에게 보고했다. 진나라 장군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말했다. 도대체 수도에서 불과 30리 거리에서 진군을 멈추고 방벽만 쌓고 있는 것을 보면 아려가 조나라 땅이 되기는 어렵겠군. 조사는 진나라 첩자를 돌려보내자 곧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갑옷을 벗어 말아지니게 하고 아려를 향해 급히 진군을 명했다. 하룻밤 이틀 만에 그곳에 도착했다. 활을 잘 쏘는 자를 모아서 아려에서 50리 지점에 유진케 했다. 진지가 곧 이루어졌다. 진나라 군은 이 사실을 알고 전 병력을 투입해 진격해왔다. 이때 조나라 군사 중 허력이라는 자가 군사일로 의견을 말하겠다고 청해왔다. 조사가 군마관으로 들어와서 말해보라고 하자 허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나라 쪽에서는 조나라 주력 부대가 설마 이곳까지 와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군사를 몰아서 세차게 내습해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군께서는 반드시 병사를 모으고 진영을 두터이하여 대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조사는 말했다. 앞서 군사에 대해 가나는 자는 군율에 처한다고 영을 내린 바 있으니 그대도 마땅히 그 군령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허력은 머리를 숙이고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했다. 조사는 다시 한단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을 기다려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허력은 한 번 더 의견을 말하겠다고 청했다. 이번 싸움에서는 북쪽 산위를 먼저 점령하는 쪽이 이길 것이고 늦게 이른 자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조사는 이 말을 듣고 곧 군사 1만 명을 선발하여 북쪽 산위로 급히 올라가게 했다. 진나라 군사는 뒤늦게 도착해 북쪽 산을 탈취하려 했으나 오를 수가 없었다. 조사는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출동시켜 진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패한 진나라 군사는 드디어 아려를 포기하고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다. 조나라 해문왕은 조사에게 마법군이라는 군호를 내리고 허력을 구기로 등용했다. 조사는 이 공으로 인해 연파 인상여와 같은 지위가 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조나라 해문왕이 서거하고 그 아들 효성왕이 왕위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효성왕 7년에 진나라는 조나라 군사와 장병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당시 조사는 이미 죽었고 인상여는 병세가 위독한 상태였다. 조나라는 연파를 장수로 삼아 진나라를 공격해 했다. 그러나 진나라 군사는 번번이 조나라 군사를 격파했다. 조나라 군사는 싸우지도 않고 방벽을 높게 하여 농성하고 있었다. 진나라 군사는 자주 도전해 왔으나 연파는 응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 첩자가 조나라에 와서 말했다. 지금 진나라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법군 조사의 아들 조갈이 대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왕은 진나라 첩자의 말을 믿었다. 조왕은 조갈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연파와 교체시켰다. 이때 인상여가 말했다. 주상께서는 이름만으로 조갈을 쓰시려 하고 계신데 조갈은 교주 고술과 같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옵니다. 조갈은 단지 자기의 망부 조사가 남긴 병법의 비전을 읽은 데 불과하고 변화에 대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조왕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조갈을 대장으로 임명했다. 진나라에서는 조갈이 장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극비리에 무한군 백기를 상장군에 임명하고 조나라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갈은 소시적부터 병법을 배워 병법에서는 천하의 자기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일찍이 그에 붙인 조사와 병법을 논할 때 조사도 아들 조갈의 병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칭찬하는 말은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다. 조갈의 모친이 그 이유를 묻자 조사는 이렇게 말했었다. 전쟁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괄은 그것을 가볍게 말하고 있다. 만일에 우리 조나라가 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다면 그뿐이지만 혹시 이해가 대장으로 임명되는 날이면 반드시 조나라 군사를 망치고 말 것이다. 조갈이 출정하기에 앞서 그의 모친은 조왕에게 글을 올렸다. 괄을 대장으로 삼아서는 아니되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모친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전에 신첩이 그의 아비 조사를 섬기고 있었을 때 저 아이의 아비는 대장 신분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밥시중을 들어준 자가 수십 명이나 되고 친구로서 서로 상종하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왕께서나 나라에서 하사하신 상품은 모두 군대의 군리나 사대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출정의 명을 받은 날에도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지금 괄이 하루아침에 대장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군리들 가운데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상께서 하사하시는 금은 주당 같은 값진 물품은 모조리 가지고 돌아와서 집에다 저장하고 그뿐 아니라 사두어서 이익이 될 만한 전지나 가옥은 눈에 들기만 하면 모조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저 아이와 그 아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부작안이지만 그 마음씀이 그의 아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온하옵건데 저 아이를 장군으로 삼아서 파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조왕은 말했다. 어미여 더 이상 말을 말라. 과인은 이미 결정해 버렸노라. 그러자 괄의 모친은 이렇게 말했다. 주상께서 굳이 저 아이를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게 하시겠다면 가령 어명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연자시켜 첩이 휘말리는 일을 없게 해 주실 수 있겠나이까. 왕은 승낙했다. 조갈은 연파와 교체되자 군령을 모조리 개정하고 굴리의 인사를 이동해 배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 대장 백기는 기습부대로 하여 거짓으로 일단은 폐주하는 채 해 보이고 조나라의 군량을 수송하는 양도를 끊어 조나라 군사를 두 토막으로 분단시켜 버렸다. 조나라 병사들은 모두 조갈로부터 이탈되었다. 이렇게 40여일이 지나자 양식이 끊긴 조나라 군사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조갈은 정의 부대를 앞세우고 그 자신도 백병전에 가담했다. 진나라 군사는 조갈을 쏘아 죽였다. 조갈의 부대는 패배하고 마침내 수십만의 사병이 진나라에 항복했다. 진나라에서는 그들을 모두 생미장에서 죽이고 말았다. 조나라가 잃은 군사는 전후 합해서 45만 명이나 되었다. 그 다음에 진나라 군사는 승세를 몰아 조나라 국도 한 단을 포위하자 조나라에서는 거의 1년가량이나 위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도 초위나라의 제후들이 와서 구원해 주어 한 단은 겨우 진나라 군사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왕은 전일의 약속대로 가래무친을 처형하지 않았다. 원래 법대로라면 패전장군의 죄는 삼족에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조나라 서울 한 단의 포위가 풀린 지 5년 만에 연나라는 율복군의 계략을 채택했다. 조나라 장정들은 장평싸움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유자들은 아직 어립니다. 라는 것이었다. 연나라는 이제야 때를 만났다 하고 군사를 출동시켜 조나라를 공격했다. 조나라에서는 연파를 대장으로 삼아 반격하여 연나라 군사를 호땅에서 크게 격파 율복군을 죽이고 마침내는 연나라 국도를 포위했다. 그러자 연나라에서 조나라의 5개의 성을 할양하고 강화를 원해왔기에 들어주었다. 조나라에서는 연파의 시급으로 위문을 주고 심평군으로 봉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하여 임시로 재상에 임명했다. 이보다 앞서 연파가 장평에서의 패전의 책임을 지고 면직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세력을 잃은 때라서 지금까지 있던 식객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다. 다시 임명되어 대장으로 복직되자 식객들이 원래대로 모여들었다. 연파가 말했다. 객들은 모두 돌아가라. 객들이 말했다. 아 장군은 어찌 그렇게도 깨달음이 늦단 말입니까. 대체로 세상의 사김이란 상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장군께서 권세가 있으시면 우리들은 장군 밑에 모여들지만 장군께서 권세를 잃게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래로 정해진 이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신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조나라에서는 연파에게 위나라 번양을 토벌케 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조나라 효성왕이 서거하고 그의 아들 도양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악승을 연파와 교체시키자 연파는 노하여 악승을 공격했다. 연파에게 패한 악승은 도망치고 연파도 그대로 위나라 국도인 대량으로 망명했다. 그 다음에 조나라에서는 이목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연나라를 쳐서 무수와 방성을 함락시켰다. 연파는 오랫동안 대량에 머물러 있었으나 위나라에서는 그를 신용하고 써주지 않았다. 그동안의 조나라는 여러 번 진나라에 시달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조왕은 연파를 다시 불러 쓰고자 했다. 연파 역시 조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다. 조왕은 사자를 보내 연파가 아직도 과연 장군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다. 연파와 사이가 좋지 못한 곽개는 사자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연파를 비방하도록 했다. 조나라 사자가 연파를 만나자 연파는 일부러 한 끼에 한 마리의 쌀로 지은 밥과 고기 열 끈을 거뜬히 먹어 치우고 갑옷을 입고 말을 달려서 아직 술모가 있음을 과시해 보였다. 조나라 사자는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염장군은 늙었다고 하지만 아직 식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과 대자하고 있었던 잠시 동안에도 세 번이나 측간에 다녀왔습니다. 조왕은 연파는 역시 늙었구나 싶어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연파가 위나라에 있다는 것을 들은 초나라에서는 사람을 몰래 보내 연파를 맞이했다. 연파는 초나라 대장이 되기는 했으나 아무 뚜렷한 공도 세우지 못하고 나는 조나라 사람을 부하로 쓰고 싶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다. 연파는 조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끝내 초나라 수춘땅에서 죽었다. 이목이라는 자는 조나라 북쪽 변방을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다. 일찍이 대땅의 안문에 있으면서 흉노방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일이 왕의 칭명을 받지 않은 독단적인 처치가 허락되어서 특별히 담당관리를 두고 시장의 상거래대의 세금을 모두 자기의 막부로 보내게 해서 장병의 비용으로 썼다. 매일 소를 몇 마리씩 잡아서 부하 장병들에게 먹이고 활쏘기와 마술을 훈련시키며 봉화를 규칙대로 올리게 하고 첩자를 사방에 풀어놓았고 또 병사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규칙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만일 흉노가 침입해서 약탈을 하려 하거든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을 모아서 농성하라. 흉노를 잡거나 죽이려 하는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라는 엄명을 내리고 있었다. 흉노가 침입해 올 때마다 항상 봉화를 올려 병사와 주민을 성 안에 집합시켜 농성하고 싸우려 들지 않았다. 이런 형태가 수년간 계속되었으나 사람과 가축의 손실은 없었다. 흉노는 이목을 겁쟁이라 업신여기게 되고 조나라 변방의 수비병들조차 우리 대장은 겁쟁이라 생각했다. 조왕은 이목을 책망했지만 이목은 그전처럼 하고 변함이 없었다. 화가 난 조왕은 이목을 소환하고 다른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해 교체시켰다. 새로 임명된 대장은 흉노가 침입해 올 때마다 군사를 성 밖으로 나가 싸우게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패배하고 사람과 가축의 손실도 많아서 변방에서는 농사나 축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년가량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조왕은 이목을 불러 다시 대장이 되어 지휘하기를 명했다. 이목은 병이라 칭탁하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며 굳이 사양했다. 조왕은 강경하게 이목에게 군의 지휘를 다시 맡기려 했다. 이목이 말했다. 대왕께서 꼭 신을 쓰실 의향이시라면 신이 이전처럼 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어명을 받자올 수 없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이목은 변방에 이르자 즉시 원래의 규칙대로 이를 처리해 나갔다. 흉노는 수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으나 여전히 이목을 겁쟁이라 여기고 있었다. 변방의 수비병들은 매일 상을 받았지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나 한번 싸워보기를 원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목의 군대는 선발된 전차 1,300대와 선발된 군마 1만 3,000필 및 백금의 값에 해당하는 용사 5만 명, 강공의 사수 10만 명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을 모두 통솔하여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목축의 가축들을 방목하여 백성들이 들에 가득 차게 되었다. 흉노가 소규모로 침입해왔다. 이목은 거짓으로 패배한 채 하면서 도망쳐 흉노에게 수천명을 희생당했다. 흉노와 선우는 이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침입해왔다. 이목은 여러 형태의 기묘한 진법을 써서 좌우의 새의 날개 같은 형을 취하여 흉노에게 공격을 가해 크게 격파하고 그들의 기병 10여만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대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 첨남을 멸망시키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호를 격파하고 또 북쪽에 있는 오랑캐 이모의 항복을 받았다. 겁을 먹은 선우는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고 난 후 10년 동안 흉노는 감히 조나라 변방에는 얼씽거리지도 못했다. 조나라 도양항 원년 연파가 위나라로 망명했을 때였다. 조나라는 이목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해하여 무수와 방성을 함락시켰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박나는 연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원래 조나라 사람으로 연나라에 가서 벼슬하고 있던 극신을 잡아 죽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때 진나라가 무수를 공격해와서 조나라 장군 호첩을 죽였다. 이 싸움에서 조나라 군사를 죽인 것이 10만 명. 조나라는 곧 이목을 대장군으로 삼아 의안에서 진나라 군사를 맞아 싸워 진나라 군사를 크게 쳐부수고 진나라 장군 환기를 폐주시켰다. 이 공로로 이목을 무한군에 봉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진나라는 파호를 공격했다. 이목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여 남쪽의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를 막았다. 조왕 전 7년에 진나라는 장군 왕전에게 조나라를 공격해 했다. 조나라에서는 이목과 삼아상으로 하여금 이를 막게 했다. 진나라에서는 조왕의 총신 곽계에게 많은 황금을 내물러주어 포섭한 다음 내부 분열을 획책했다. 이목과 삼아상은 모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조왕은 조총과 장군 안치를 보내 이목을 대신하려 했다. 이목은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나라에서는 몰래 사람을 보내 이목을 잡아 참하고 삼아상을 면직시켰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왕전은 조나라 내분을 틈타 조나라를 급습하여 크게 격파하고 조총을 죽이고 조왕 청과 장군 안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조나라를 멸망시켰다. 태사공의 말 죽음을 각오하면 반드시 용감해진다.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죽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다. 인상여가 벽옥을 끌어안고 기둥을 노려보며 또 진나라 왕의 좌우 군신을 꾸지졌을 때에는 고작 해야 자신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사나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는 겁을 먹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상여는 한 번 용기를 일으켜 그 위력을 적고개까지 떨치고 나라가 무사했을 때에는 물러나서 연파에게 양보하니 그의 명성은 태산보다도 무거웠다. 사태의 대처함에 있어 지혜에 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용기에 의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그는 이 양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부리 열전 칠국이 할거하던 정국기는 진나라 시왕재로 인해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난마처럼 얽혔던 중국은 통일되었다. 광대한 판도를 수중에 넣은 시왕재는 군현재의 시행, 형법체제의 강화, 분서갱유 등으로 중앙집권재를 강화했다. 이런 거대한 독재황재의 출생의 비밀을 지닌 주인공은 대상인 여부리이다. 그는 시왕재의 사실적인 부친으로서 이력 재상에까지 올랐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음란한 여성도 등장하는 궁중 비하도 폭롱하면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투자가 여부리의 전기 곧 여부리 열전이다. 사기곤 85 여부리는 한나라 양책의 큰 상인이다. 여러 나라를 왕래하면서 물건을 싸게 사두었다가 때를 보아 비싸게 되팔아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진나라 소왕 40년에 소왕의 태자가 죽자 42년에 소왕의 둘째 아들 안국군을 태자로 책봉했다. 안국군에게는 아들이 20여 명이나 있었다. 또 안국군에게는 가장 총애하는 측실이 있어서 그를 정부인으로 삼고 화양부인이라 불렀다. 화양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안국군의 여러 아들 중에 자초라는 자가 있는데 자초의 생모 하희는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초는 진나라를 위해 조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진나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나라를 공격했으므로 조나라에서는 자초를 우대하지 않았다. 자초는 진나라 왕실의 서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제우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신분이었으므로 수레나 용돈이 넉넉하지 못했고 일상생활은 궁핍하여 늘 불만스러워했다. 여부리는 장사차 조나라 서울 한단에 왔을 때 자초의 딱한 형편을 듣고 가엾게 여겨서 이건 진귀한 물건이다. 사둬야겠다. 라고 말했다. 여부리는 자초를 찾아가서 말했다. 내게는 당신의 집안을 크게 번창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초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집안이나 크게 한 연우에 우리 집안을 크게 해주시오. 여부리는 말했다. 공자께서 모르시는 말씀이오. 내 집은 공자로 인해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초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집안으로 안내하여 마주 앉아서 터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여부리가 말했다. 진나라 왕은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습니다만 내가 듣기로 안국군은 화양부인을 총애하고 있다고 하오. 그러나 화양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진앙의 뒤를 이을 자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화양부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자에게는 형제가 스무 명이나 되고 게다가 공자는 장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친에게서 사랑을 받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오랫동안 볼모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일 대왕이 서거하시고 안국군이 뒤를 이어 주기하면 공자는 마다들이나 조석으로 측근해서 왕을 모시고 있는 다른 공자들과 태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초는 말했다. 당신 말대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여부리는 말했다. 공자께서는 가난하고 이곳에는 낙은해로 와 있는 몸이요. 친척들에게 봉헌을 한다거나 왕의 측근에 있는 빈객들에게 관계를 틀 정도의 재물을 지니지 못하고 있소. 내 비록 넉넉치는 않지만 청금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안국군과 화양부인을 모시어 공자를 후계자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초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계획대로 꼭 된다면 진나라를 나누어서 당신과 공유해도 줬소. 여부리는 곧 용돈으로 오백금을 자초에게 주어 빈객들과의 교제 비용으로 쓰라고 하고 다시 오백금으로 징계한 물건과 애완품을 사가지고 서쪽 진나라로 떠났다. 그는 우선 화양부인의 언니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온 물품을 모두 화양부인에게 바치게 하고 그것을 기화로 화양부인의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자초 공자님은 현명하고 어지러워서 널리 천하제우의 빈객과 교제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나 자초는 화양부인을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태자와 화양부인을 생각하고 있노라 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통해 이 말을 들은 화양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여부리는 다시 화양부인의 언니로 하여금 화양부인을 설득시키도록 했다. 용모가 예쁘고 잘난 것으로서 쓰이는 사람은 용모가 늙어지면 총애도 시들어진다고 들었는데 지금 화양부인은 태자를 모시어 매우 총애를 받고 계시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공자들 중에서 어질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자를 아들로 삼아 후사를 이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중하게 대접을 받으시겠지만 남편이 돌아가고 없어진 후를 생각해서 그분을 아들로 삼아 왕위에 오르게 하면 언제까지라도 그 권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들어 소위 말하는 한마디 말로 만세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용화를 누리고 있을 때 털을 단단히 닦아두지 않으면 즉 색향이 시들어 애정이 멀어진 후에 한마디 말을 하려 해도 이미 때가 늦어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초공자께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형제들의 순서로 보아 후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생모되시는 분도 태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초공자를 발탁해서 후계자로 삼으신다면 일평생 진나라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양 부인은 과연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태자 안국군이 한가할 때를 틈타서 태연하게 말했다.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자초공자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그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울면서 말했다. 소초비 다행히도 후궁으로 들어와서 태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자초공자를 나의 아들로 삼아 이 첩의 몸을 의탁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안국군은 이를 허락했다. 이어서 부인을 위해 옥으로 할부를 새기게 하여 자초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안국군과 화양 부인은 이것을 계기로 하여 자초에게 정중한 선물을 하사하고 여부리에게 부탁하여 그의 후견인으로 자초를 돌보게 했다. 자초는 이런 일로서 점점 제우들 사이에 명성이 높아졌다. 여부리는 조나라 서울 한단에서 유녀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춤에 능숙한 여자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이 미녀가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초는 어느 날 여부리가 초대한 술자리에 놀러 갔다가 이 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자초는 일어서서 여부리의 건강을 축하하는 술잔을 들고 건배하면서 그녀를 자기에게 주기를 청했다. 여부리는 처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자초를 위해 지금까지 힘쓴 것은 진귀한 보물을 낳기 위한 토속이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그가 청하는 대로 그 여자를 자초에게 바쳤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열두 달 만에 아들 정을 낳았다. 이 아들이 후일 진나라 시왕제이다. 자초는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다. 진나라 소왕 50년 진왕이 장군 왕기를 시켜서 조나라 서울 한단을 포유하자 한단은 위급한 지경에 빠졌다. 조나라에서는 인질로 잡혀있는 자초를 죽이려고 했다. 자초는 여부리와 의논하여 감시하는 관리에게 황금 600근을 주고 탈주하여 진나라 진영에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귀국할 수 있었다. 조나라에서는 자초의 처자를 죽이려 했으나 자초의 부인은 조나라 부호의 딸이었으므로 몸을 숨길 수 있어서 마침내 모자 모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진나라 소왕은 죽이 후 56년에 서거했다. 태자 안국군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화양 부인은 왕후, 자초는 태자가 되었다. 조나라에서도 자초의 부인과 아들 정을 진나라로 정중하게 귀국시켰다. 진왕 안국군이 죽이한 지 1년 만에 서거하자 효문왕이라 시워했다. 태자 자초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이가 장량왕이다. 장량왕은 모친으로 성기고 있던 화양후를 화양태후로 올리고 생모인 하인은 하태후라고 존칭했다. 장량왕 원년에 여부리를 승상으로 삼아 문신 후에 봉하고 하남의 낙양 심만후를 시급으로 하사했다. 장량왕은 죽이 후 3년 만에 서거하고 아들 정이 왕위를 이었다. 이가 바로 시왕제이다. 이때 나이 13살이었다. 시왕제는 여부리를 높여 재상으로 삼고 중부라 불러 우대했다. 진왕 정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태우는 남의 눈을 피해서 여부리와 사통하고 있었다. 여부리의 집에는 하인이 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당시 위나라의 신눈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제나라의 맹상군 등이 있어서 사공자라 불렸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을 우대하여 빈객으로 거느리고 서로 우위를 다투고 있었다. 여부리는 강국인 진나라가 그들만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천하의 인물을 초빙하여 우대하니 식객이 3천 명에 이르렀다. 당시 제후들은 변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변사란 변론으로 외교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순경 같은 자는 책을 저술하여 천하에 널리 폈다. 여부리는 자기 식객들에게 각자 견문한 것을 쓰게 하여 그것을 편집하여 팔람, 육론, 시비기를 지었다. 모두 20여만 자로 된 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천지, 만물, 고금의 일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그 제목을 여시춘추라 했다. 여부리는 이것을 서울 함양의 번화가인 거리의 정문에 진열하여 두고 거기에 천금이나 되는 막대한 상금을 걸고 열국의 유사와 빈객을 유치하여 글자 한 자라도 더하거나 깎을 수 있는 자에게는 그 천금을 준다고 했다. 시 황제가 작년이 되었는데도 태후의 음란은 그칠 줄 몰랐다. 여부리는 일이 발각되어 자기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장 음경이 큰 노예라는 사나이를 몰래 구해서 자기 집의 사인으로 삼았다. 이따금 음탕한 음악을 반주로 노예의 음경에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달아서 걷게 했다. 태후의 귀에 이 소문이 들리게 하여 태후를 유혹하려는 계책이었다. 소문을 들은 태후는 과연 그대로 노예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했다. 여부리는 노예를 태후에게 바치고 사람을 시켜서 노예가 궁용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거짓고 밝게 했다. 궁용이란 부재라고도 하는 형벌로서 생식기를 잘라내는 육체형벌이다. 궁용의 처에 진자가 황간이 되었다. 한편 여부리는 태후에게 몰래 구했다. 궁용의 처에서 거세했다는 거짓말을 해두면 내전에서 모시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후는 궁용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후한 돈을 주고 거짓 판결을 내리게 하고 노예의 눈썹과 수염을 모조리 뽑아 황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노예는 항상 태후를 옆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태후는 그와 몰래 사통하고 매우 총애했다. 그러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태후는 이 일이 탈론할까 염려되어 거짓으로 점을 치게 했다.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궁을 넘겨 옹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노예는 항상 태후를 모시어 태후가 하사하는 재물이 많았고 태후는 모든 일을 노예로 하여금 결제하게 했다. 노예의 집에는 부리는 하인이 수천명이나 되었고 벼수를 구하는 자로 노예의 사인이 되는 자가 천여명이 되었다. 시왕 7년에 장양왕의 생모인 하태후가 죽었다. 효문왕의 왕비였던 화양태후는 효문왕의 수릉에 합장되어 있었고 하태후의 아들인 장양왕은 지양에 매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태후는 혼자 따로 두어내다 장사진 했다. 이것은 하태후가 생전에 항상 한 말에 따른 것이다. 동쪽으로는 내 아들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내 남편을 바라보고 싶다. 백년이 지나면 능묘 주변에 만호가 되는 읍이 설 것이다. 기원전 238년인 시왕 9년 노예는 사실 황간이 아니라 항상 비밀리 태후와 사통하고 음란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아 모두 숨기고 있으면서 태후와 의논하기를 왕이 죽으면 이 아이로 뒤를 잇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하는 자가 있었다. 진왕은 법관에게 이 일을 조사시켜서 그 사실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 여부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해 9월 시왕은 노예의 삼족을 멸하고 태후가 낳은 두 아들도 죽이고 마침내 태후를 옹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노예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인들은 모두 촉당으로 내쫓았다. 왕은 재상 여부리도 주살하려고 했으나 선왕을 받던 공이 있고 또한 그의 식객이나 변사로서 진나라를 위해 유세해주는 자가 많았으므로 차마 법에 따라 처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0년 10월에 재상 여부리의 직책을 파면했다. 그 뒤 제나라 사람 묘초가 진왕을 설득함으로 진왕은 태후를 옹에서 맞이하여 서울 함양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문신 후 여부리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하남의 영지에 가있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여부리에게 면회를 청하는 제후의 빈객이나 사자들이 길에 끊어지지 않았다. 진왕은 그가 영모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여부리에게 서신을 보냈다. 귀공은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남의 영지에서 10만의 시급을 받는가 또 귀공은 진나라에 어떤 혈연관계가 있어서 중부라는 일컬음을 받는가 즉시 일가를 이끌고 촉당으로 떠나도록 하라. 여부리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다고 생각하고 또 처형되지나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독주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왕이 분하게 여겼던 여부리와 노예가 모두 죽었으므로 촉당으로 쫓아내던 노예의 식구들은 모두 돌아오도록 허락했다. 시왕 19년에 태우가 서거했다. 제태우라는 시호를 올리고 지양의 장량왕의 능에 합장했다. 태사공의 말 여부리와 노예는 다 봉함을 입어서 여부리는 문신우라 이름하고 노예는 장신우라 이름했다. 어떤 사람이 노예를 고발한 사실을 노예도 들어 알고 있었다. 진왕의 측근에게서 그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실의 중대함에 발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다. 천자가 교회 제사 때문에 옹에 가자 노예는 재난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일당과 의논하여 태우의 옥세를 도용하여 군사를 징발하고 기념궁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관리를 보내어 노예를 치게 하고 노예가 패배하여 도주하자 이것을 추격하여 호치에서 참하고 그의 일족을 멸하였다. 여부리도 이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되었다. 공자가 말하는 문, 즉 표면으로는 인자처럼 고울과 나라의 칭찬이 자자하나 내실의 행동이 틀리는 아처만은 자란 여부리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자객열전 자객열전은 춘추시대부터 전국말기에 걸쳐서 제나라 환공을 비수로 협박해서 침략당했던 노나라 영토를 돌려받은 조말 오나라 공자 광가짜고 구운 생선배 속에 빗수를 감추었다가 오왕요를 찔러 죽인 전제 자기를 국사로서 대접해준 진나라 지백의 억울한 원수를 갚기 위해 끈질기게 조양자를 추격하여 죽일 기회를 노리던 진나라 예양 자기를 알아주는 엄중자의 의기에 감동해서 한나라 재상 현루를 찔러 죽인 섭정 그리고 연나라 태자 단의 요청에 의해 진나라 시황제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형가 등 다섯 사람의 자객의 전개이다. 사기권 86 조말은 노나라 사람이다. 용맹함으로써 노나라 장공을 섬기고 있었다. 장공은 무예를 좋아하는 군주였으므로 조말은 노나라 장군이 되어 대국인 제나라와 싸웠는데 세 번이나 패배했다. 노나라 장공은 제나라를 두려워하여 수읍 땅을 떼어 바치고 강화를 맺고자 했으며 번번이 패전은 했으나 여전히 조말을 장군으로 삼고 있었다. 강화하는 상대는 제나라 황공이다. 황공은 당시 진나라 문공과 더불어 재환진문으로 병칭되던 춘추정국시대의 패자이다. 황공은 노나라에 대해 제나라 땅인 가에서 회맹맺는 것을 승낙했다. 좌전에 의하면 노나라 장공 13년의 일이었다. 황공이 노나라 장공과 함께 단상에서 회맹하고 있는데 그때 조말이 비수를 손에 들고 황공을 협박했다. 황공의 좌우에 있는 군신들도 순간적인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황공이 조말에게 물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조말이 대답했다. 제나라는 강대하고 노나라는 약소합니다. 그런데도 제나라가 우리 노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도가 좀 지나칩니다. 지금 제나라의 국경은 노나라를 깊이 파고 들어와서 변경 성읍의 성벽은 모조리 파괴되어 그대로 귀국과의 경계가 희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주께서는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황공은 지금까지 침략했던 노나라 땅을 그대로 돌려줄 것을 승낙했다. 조말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하자 비수를 던지고 단 아래로 내려와서 북쪽을 향해 시나의 자리에 앉았다. 조말은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말시도 평소 그대로 침착했다. 황공은 협박을 당해 약속한 것이지만 분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 약속을 깨려고 했다. 그때 명제상으로 이름 높던 관중이 말했다. 그것은 아니되는 일이옵니다. 대체로 작은 이익을 탐해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제후의 심망을 잃게 되고 천하의 동정이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땅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황공은 마침내 침략한 노나라 땅을 돌려주기로 했다. 조말이 세 번 싸워서 잃은 땅이 모두 노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167년이 지나서 오나라에 전제의 사건이 있었다. 전제는 오나라 당업사람이다. 부친과 형을 초나라 평왕에게 살해당한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망명하여 오나라에 오자 먼저 전제가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자서는 오왕 요를 아련하고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했다. 오나라 공자 광은 오왕에게 말하기를 저 오자서는 부친과 형이 모두 초나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자서가 초나라를 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원수를 갖고자 해서입니다. 우리 오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왕은 초나라를 치는 것을 단념했다. 오자서는 공자 광이 오왕 요를 죽이려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혼자 생각했다. 공자 광은 아무래도 나라 안에 1인 왕이 찬탈의 야심을 품고 있는 자다. 지금은 외국 침략 같은 나라밖에 일로 설득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전제를 공자 광에게 추천하고 후일에 대비했다. 공자 광의 부친은 몇 대 앞에 오왕 재번인데 재번에게는 세 사람의 아우가 있었다. 첫째가 여제, 그다음인 둘째가 이말, 막내가 계자찰이다. 재번은 막내 아우 계자찰이 훌륭하고 우수한 인품인 것을 알고 태자를 세우지 않고 아우 세 사람에게 차례차례로 뒤를 잇게 한 뒤 마지막으로 막내인 계자찰에게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했다. 재번이 죽자 여제가 뒤를 잇고 또 여제가 죽자 이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말이 죽으니 당연히 계자찰이 뒤를 이을 차례인데 계자찰은 몸을 피해서 뒤를 잇기를 사양했다. 오나라 가신들은 이말의 아들인 요를 옹립하여 왕으로 세웠다. 공자 광이 말했다. 형제의 순서를 한다면 계자찰의 차례가 된다. 반드시 그 아들이어야 한다면 나야말로 적자이니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위해 뛰어난 신복 가신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자 광은 전제를 손에 넣자 빈객으로 후하게 대접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나 초나라 평왕이 서거했다. 그해 봄 오왕요는 초나라의 상중을 틈타서 초나라를 치기로 하고 아우 계어와 초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 첨을 포위시키는 동시에 연능의 성주로 있던 계자찰을 진나라로 보내서 제후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초나라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오나라 장군 계어와 초경의 테로를 끊어버렸다. 오나라 군사는 테로가 막혀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공자 광이 전제에게 말했다.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구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랴. 대체로 나는 진짜 왕위 계승자로서 당연히 왕위에 올랐어야 할 사람이다. 숙부인 계자찰이 돌아온다고 해도 나를 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제는 말했다. 이번 기회에 왕인 요를 죽여야 합니다. 요의 모친은 늙었고 그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게다가 아우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치러갔고 초나라는 그들의 테로를 끊었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는 초나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뼈대 있는 신하가 없습니다. 이 지경으로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자 광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나 광은 그대와 일심동체다. 오왕요 12년 4월 병자일에 광은 무장한 갑사를 지하의 굴실에 숨겨두고 주연을 마련하여 오왕요를 초청했다. 이 일을 눈치챈 요는 궁궐에서 광의 저택까지 경호병을 늘어세우고 광의 저택으로 갔다. 광의 저택 대문과 계단의 좌우에는 오왕요의 친위신복들로 하여금 좌우 양쪽에 서서 시립계하고 모두 양쪽 날이 선 긴 창을 지니게 했다. 주연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공자 광은 발병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지하의 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전제에게 구운 생선 배 속에 비수를 감추어 그것을 왕에게 올리라고 명했다. 왕 앞에 구운 생선이 올려지자 전제는 생선의 배를 가르고 재빨리 비수를 꺼내어 오왕요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왕의 좌우 측근들은 곧 전제를 죽였다. 왕의 근위병들은 크게 소동했으나 공자 광은 숨겨둔 갑사들에게 오왕의 근위병을 공격하게 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해서 공자 광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 왕이 되었다. 이가 바로 오왕 함녀이다. 함녀는 전제의 아들을 상경으로 임명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진나라 예양의 사건이 일어났다.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진나라 육경 집안인 범시와 중행시를 섬긴 일이 있었으나 하는 일도 변변치 않고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대부 지백을 섬기게 되었다. 지백은 그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당시 지백은 진나라 국정을 잡고 세력이 대단했다. 지백이 같은 대부인 조양자를 치게 되자 조양자는 한강자 위한자의 두 사람과 공모하여 지백을 죽이고 그 자손까지 몰살시킨 후 그 영지를 세수로 나누어 가졌다. 지백을 미워한 조양자는 그의 두개골에 오치를 하여 요강으로 쓸 정도였다. 산중으로 도피해 있던 예양은 혼자 다짐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계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지백님은 나를 알아준 분이시다. 나는 반드시 이 원수를 갖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지백님께 보고한다면 나의 혼백도 부끄러워 구천을 또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죄인들의 무리 속에 끼어 궁궐에 들어가 뒷간에 벽을 바르는 미장이 노릇을 하면서 조양자를 찔러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조양자가 뒷간에 왔다.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서 벽을 바르고 있는 미장이를 잡아서 신문에 본 즉 역시 예양이었다. 비수를 품고 있어 추궁한 결과 지백님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좌우 측근들이 그를 처형하고자 했으나 조양자는 그들을 말렸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백은 이미 죽고 그의 자손도 없다. 그런데 그의 옛날 신하가 보답받을 것도 없는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야말로 천하의 의로운 사람이다. 나만 조심해서 그를 피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를 석방하고 멀리 가게 했다. 얼마 뒤에 예양은 또다시 복수를 하기 위해 문둥병 환자로 가장하고 숟가루를 먹고 목소리까지 바꿔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로구는 저작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니니 그의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도중에서 만난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자네 예양 아닌가? 그렇네. 나 예양이네. 친구는 예양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자네만한 인재가 조양자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의 신하가 된다면 조양자는 반드시 자네를 가까이 두고 총애할 것이네. 그때 자네의 목적을 달성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지금 몸을 손상시켜가면서까지 조양자를 죽이려 하는가?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일세. 예양이 말했다. 내 몸을 맡기고 신하가 되어서까지 주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주군을 섬기는 것이 된다. 내가 하려는 일이 그야말로 극히 어려운 일인 줄은 잘 아네. 하지만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천하의 후세에 두 마음을 품고 주군을 섬기는 신하놈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함일세. 그 뒤 세월이 얼마 지난 후에 조양자가 바깥으로 행차하게 되었다. 예양은 조양자가 건네야 될 다리 아래에 미리 숨어 있었다. 조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놀랐다. 조양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예양 때문이다. 수행하는 부하에게 수색을 시켰더니 과연 예양이 있었다. 조양자는 비로소 예양을 꾸지도 말했다. 너는 그 전에 범시와 중행시를 섬기지 않았더냐. 지백은 그들을 전부 죽였다. 그런데 너는 그들의 원수를 갚을 생각은 않고 지백에게 몸을 맡겨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지백도 이제는 죽고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지백을 위해서만 이토록 끈질기게 원수를 갚으려 하느냐. 예양이 말했다. 나는 범시와 중행시를 섬긴 일이 있었으나 그 두 사람은 모두 나를 범인으로서만 대해주었소. 그래서 나도 그들을 범인으로서만 대했었소. 지백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국사로 대접해주었소. 그러니 나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고자 할 뿐이오. 조양자는 크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슬프도다 예양이오. 지백을 위해서 하는 너의 충의심은 이미 그 명분이 선 것이고 나 역시 너를 충분히 용서해 주었다. 이제 너는 각오하는 것이 좋으리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군사를 시켜 그를 애워싸게 했다. 그러자 예양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어질고 밝은 임금은 남의 밑점을 숨기지 않고 칭송하고 충신은 이름에 목숨을 거는 의리를 안다 하였소. 당신은 전에도 나를 용서해 주었고 그 일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어진 분이라고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소. 오늘 일은 내가 주살되어도 당연한 처사요. 그러나 다만 바라는 바는 당신의 옷만이라도 찔러서 원수를 갚는 내 소망이라도 풀 수 있다면 죽어도 원한이 없겠소. 감히 바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펴본 것이오. 조양자는 예양의 말이 의리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하인에게 자기 옷을 가져오게 하여 예양에게 주었다. 예양은 칼을 뽑아 세 번을 뛰어올라 옷을 베고는 이곳으로서 나는 저세상에 가서 지백님을 만나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더니 그 즉시 칼에 엎어져 자살하였다. 그날 이 말을 전해들은 조나라 지사들은 모두 예양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나서 지에서 섭정의 사건이 일어났다. 섭정은 한나라 지 땅의 심정리 사람이다. 사람을 죽였으므로 보복을 피해서 모친과 누이와 함께 제나라로 가서 가축을 잡는 백정의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위나라 수도인 복양의 엄중자는 한나라 애후를 섬기다가 한나라 대신 협료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엄중자가 주군인 애후 앞에서 협료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엄하게 지적하고 공격하자 협료는 고함쳐서 엄중자를 면박했다. 화가 침인 엄중자는 칼을 빼어 협료를 죽이려 했으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서 못하고 말았다. 주군 앞에서 칼을 뺀 일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한 엄중자는 망명의 길을 떠나서 협료에게 보복해 줄 사람을 구했다. 그는 제나라에 이르러 그곳 사람으로부터 섭정은 용감하고 의로운 사나이다. 지금은 이전에 살인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가축을 잡는 무리에 몸을 숨기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엄중자는 섭정의 집을 찾아가 안내를 청했으나 번번이 쫓겨가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섭정의 모친에게 친히 올리고 권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엄중자는 황금 일배기를 올리고 나아가 섭정의 모친의 장수를 축하하는 술잔을 올렸다. 섭정은 너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기를 굳이 거절했다. 엄중자도 강경하게 받기를 청했다. 그래도 섭정은 거절했다. 나는 다행으로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객지에 나와 개잡는 백정이 되어 구차한 생계를 잊고는 있으나 조석으로 맛있는 것을 차려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시는 것은 받지 않아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엄중자는 좌우를 물리치고 섭정에게 말했다. 나는 갚아야 할 원수가 있어서 여러 제후들의 나라를 두루 다니고 있는 중이오. 제 나라에 와서 당신이 의기에 찬 사람이란 얘기를 들었소. 일배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자당을 봉량하는 비용으로 쓰시라는 것뿐이오. 당신과 서로 우위를 맺을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소. 그래도 섭정은 돈 받기를 사양했다. 내가 사나이의 뜻을 버리고 몸을 낮춰 시정에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은 단지 노모를 봉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노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결코 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엄중자는 강경하게 받기를 청했으나 섭정은 굳고 사양했다. 그러나 엄중자는 끝까지 주객의 예를 다하고 떠났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섭정의 모친이 죽고 장례도 끝나고 탈상도 했다. 섭정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시정에서 시카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일개 천한 백정이다. 거기에 비해 엄중자님은 제후의 대신이시다. 천리길을 멀다 않고 손수수레를 몰고 와 나와 사귀기를 바랐는데 나는 그분을 너무 경솔하게 대했다. 또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일백일이나 되는 엄청난 돈으로 어머니의 장수를 축하해 주었다. 비록 받지는 않았으나 그분은 나를 깊이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어질고 훌륭한 자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안고 이렇듯 보잘것 없는 나를 깊이 믿고 신뢰해 주시는데 어찌 모른 채 하고 그저 지낼 수가 있겠는가. 전일에 내게 부탁했을 때 나는 노모가 있다고 핑계하고 거절했었다. 이제 노모는 천수를 다하시고 떠나셨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알아주는 분을 위해 일하리라. 섭정은 서쪽의 복양으로 엄중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전일에 당신의 청을 거절한 것은 단지 노모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행히도 노모가 천수를 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엄중자는 그간의 상세한 사정을 죄다 말했다. 내 원수는 한나라 재상 현루요. 현루는 한왕의 막내 숙부가 되며 일족은 번성하여 수가 많고 거처하는 곳에는 시위하는 군사도 많아 경비도 엄중하오. 나는 여러 번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이려 했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소. 이제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와주셨으니 그대에게 거마와 장사를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소. 섭정은 말했다. 한나라와 이곳 위나라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죽여야 할 상대는 다른 나라의 재상인데 그 재상이 또 국왕의 친척이라면 많은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이해를 저울에 달아서 행동할 자가 나올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저울에 다는 자가 나오면 일이 밖으로 새 나가게 되고 그리 되면 한나라는 거국적으로 당신을 적대시할 것입니다.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섭정은 이렇게 말하고 말가수래 그리고 협력할 사람을 거절했다. 섭정은 엄중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칼을 지팡이 삼아 단신으로 걸어서 한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한나라 대상 협력은 그때 마침 정청에 있었다. 주위에는 무기를 든 자가 많았는데 섭정은 한다름의 층계에 뛰어올라가 협력을 찔러 죽였다. 좌우 측근들이 크게 혼란스럽자 섭정은 고함을 치면서 수십 명을 처죽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빼내어 배를 그어 창자를 꺼내놓고 죽었다. 한나라에서는 섭정의 시체를 거리에다 걸어두고 상금을 걸어 그의 신분을 물었으나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재상 협력을 죽인 범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자에게 청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랫동안 아무도 범인의 신분을 아는 자가 없었다. 섭정의 누이 서병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 한나라 대신을 찔러 죽인 자가 있는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거리에 내다 걸고 청금의 상을 걸고 있다. 누이는 울면서 말했다. 그것은 아마도 내 동생일 것이오. 아 내 동생은 엄중자님을 알고 있었소. 그녀는 황급히 한나라 서울의 시가지로 갔다. 죽은 자는 과연 섭정이었으므로 시체 위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오. 지 땅 심정리의 섭정이라는 자요. 길 가는 사람이나 거리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이 자는 우리나라 재상을 죽인 자로서 왕은 이 자의 신분을 알기 위해 청금을 걸고 있소. 부인은 그 소문을 듣지 못했소. 뭐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와서 이 자를 안다고 하는 거요? 서병이 답했다. 그 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내 동생 정이 오욕을 참고 스스로 장사치로 전락해서 살아온 것은 다행으로 노모가 건강하고 내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러나 지금은 노모가 촌수를 다하고 저세상으로 가시고 나도 출가를 했습니다. 엄중자님이 그 사정을 살펴하시고 내 동생을 고노한 중에서 구해내 사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깊고 큰 은혜를 잇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 정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어 연자되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아깝다고 훌륭한 내 동생의 이름을 지어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한나라 국더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저로 하기를 세 번 하고 드디어 목매어 슬퍼하면서 동생 옆에서 죽었다. 진, 초, 제, 위나라의 여러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섭정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누이 역시 장한 여자다. 섭정은 아마 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만일 해고를 드러내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지 않고 그 험난한 천리길을 생각하여 동생과 이름을 나란히 하여 누이 또한 한나라 장바닥에서 욕댐을 당할 줄 알았다면 섭정도 반드시 자기 일신을 엄중자를 위해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중자도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유능한 사람을 얻었다고 말함이 오를 것이다. 그 후 220년 가량 후에 진 나라의 형가의 사건이 일어났다. 형가란 자는 위나라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형가는 위나라로 옮겨가서 위나라 사람들로부터 경경이라 불렸고 뒤에 연나라로 갔을 때에는 연나라 사람들에게서 형경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형경은 독서와 검수를 좋아했다. 정책을 들어 위나라 원군을 설득한 일이 있었으나 원군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후에 진나라가 위나라를 정벌하고 그곳에 동군을 설치하자 형경은 위나라 원조의 지속인 야왕으로 옮겨갔다. 형가는 일찍이 나그네가 되어서 당시 조나라 용토였던 유차에 들른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개섭이란 자와 서로 검술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하는 도중에 개섭이 화를 내어 형가를 노려보자 형가는 일어나서 곧 떠나버렸다. 옆에 있던 어떤 자가 형가를 불러서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개섭이 말했다. 조금 전에 그 자와 검술에 대해 논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내가 그 자를 노려보았었다. 헛일 삼아 가보기는 하라.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지금쯤은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형가가 묵고 있는 집으로 심부름꾼을 보내보았더니 형가는 이미 마차를 타고 유차를 떠나고 없었다. 심부름 같던 자가 돌아와서 보고한 즉 개섭은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조금 전에 노려보며 위협했으니까. 형가는 조나라 국도 한단으로 왔다. 노구천이란 자와 노름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노구천이 성을 내며 큰 소리를 지르자 형가는 잠자코 도망해 나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형가는 연나라로 옮긴 뒤 연나라의 어떤 개백전과 축의 명수인 고점리와 반죽이 맞았다. 호주가인 형가는 날마다 개백전과 고점리들과 어울려 연나라 장바닥에 나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고점리는 축을 치고 형가는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기다가도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형가는 비록 술친구들과 사귀고는 있었으나 성격은 사력있고 침착하여 독서를 좋아했다. 그는 방문한 제후의 여러 나라의 어진 장자나 뛰어난 호걸들과 서로 사귀었는데 연나라 처사 정광선생도 그를 후대했다. 형가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얼마쯤 지나서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던 연나라 태자 단이 도망쳐 돌아왔다. 태자 단은 전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나라에서 태어난 진왕 정과 친하게 지냈다. 정이 죽여하여 진왕이 되자 단은 진나라의 볼모로 가게 되었다. 진왕은 단이 어릴 때의 중마고우인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좋지 않았다. 단은 원한을 품고 도망쳐 돌아온 것이다. 연나라로 돌아온 단은 진왕에게 보복해줄 적당한 자를 찾았으나 연나라는 작고 약해서 힘이 미치지 못했다. 그 무렵 진나라는 매일처럼 산동으로 군사를 출동시켜 제, 초, 삼진을 침공하고 점차 제후의 여러 나라들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연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연나라 신하들은 모두 전화가 미국의 자기 나라에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태자단은 걱정이 되어 그의 교육 담당인 태구 국무에게 계책을 물었다. 국무가 대답했다. 진나라 영토는 천하에 가득 차고 그 위력은 한, 위, 조의 세 나라를 위압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감천의 험한 산과 곡구의 견고한 요새지가 있고 남쪽으로는 경수와 위수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또 파수와 한수 유역의 풍요로운 결실을 독점하고 있으며 농가 촉당에 우뚝 솟은 산악지대를 오른쪽으로 끼고 있고 함곡간 효산의 천엄을 왼쪽으로 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많고 군사들의 기상은 용감하며 무주와 갑주도 여유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외국을 치려고만 한다면 만리장성에서부터 남쪽 역수 이북 지역인 우리 연나라 국토는 예측을 불허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째서 냉대를 받았다는 원안쯤으로 진나라의 영린을 거슬리게 한단 말씀입니까? 태자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쓰면 좋단 말이요? 국무가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은밀하게 의논합시다. 그대로 얼마간 세월이 지나서 진나라 장군 버너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해왔다. 태자단은 그를 받아들여서 숙소를 알선해 주었다. 태부 국무가 태자에게 충고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포악한 진왕에게 우리 연나라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어 두려움으로 간이 오그라들 판이 온대 항차 번장군이 우리 연나라에 와있다는 말이 진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굶주린 봄의 통로에 고기를 놓아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구제될 수 없는 화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관중이나 안영 같은 지혜 있는 대부가 있다고 해도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태자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번장군을 흉로 땅으로 가게 하여 진나라의 침략구시를 없애고 서쪽으로는 삼진과 동맹을 맺고 남쪽으로는 제초 두 나라와 연맹하며 북쪽으로는 흉로의 선호와 강화를 맺으십시오. 그런 후에야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자가 말했다. 태부의 계략은 날짜만 허송하고 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이요. 마음이 혼연할 뿐입니다. 지금은 총각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번장군은 이 넓은 천지에 몸둘 곳이 없어서 이 단을 의지하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강국인 진나라에 협박당할 것이라고 해서 가엾고 의지할 곳 없는 친구를 내쫓아 흉로 땅에서 살게 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소. 그런 박정한 처사는 이 단이 죽은 후에나 할 일이요. 워낙은데 태부께서는 다른 계책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무가 말했다. 대체로 위험한 다리를 건너면서도 안전하기를 바라거나 화근을 불러들이면서도 복을 구하는 것 같은 생각은 얕은 생각일 뿐 사람의 원망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로 돌려도 좋은 교제를 단지 한 사람과 맺기 위해서 큰 화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원한을 도와서 화근을 조장하는 일이옵니다. 진나라가 우리 연나라를 치는 것은 날짐승의 가벼운 날개털을 화로의 숯불 위에서 태우는 것과 같은 일로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독수리나 솔개 같은 진나라가 광포와 증오에 찬 노여움을 터뜨린다면 어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연나라에 있는 전광선생이 계십니다. 깊은 지모와 침착한 용기를 지니고 계신 분이니 그분이라면 충분히 의논상대가 될 것입니다. 태자는 말했다. 어떻게든 태부께서 그 전광선생과 사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잘 될 수 있을까요? 국무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택출하여 전광선생을 만나러 갔다. 그는 태자가 나라 일로 순생과 의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전광은 삼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즉시 태자궁으로 들어왔다. 태자는 전광을 반갑게 맞이하여 뒷걸음질로 안내하여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전광을 자리에 앉게 했다. 전광이 자리에 앉자 태자는 좌우를 물리치고 자리에서 내려와 말을 꺼냈다. 우리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선생은 이 점을 배려해 주십시오. 전광이 말했다. 신은 이런 문구를 듣고 있습니다. 줌마는 기운이 왕성할 때에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으나 늙어 노세하면 둔한 말도 앞서지 못한다. 라고 지금 태자께서는 이광의 전기가 이미 쇄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유의하라는 분부이시지만 광은 감히 국사를 의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친히 알고 있는 형경이라는 자가 있는데 쓸만하실 것이옵니다. 태자가 말했다. 선생의 알선으로 그 형경과 만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전광이 말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전광은 곧 일어서서 젠걸음으로 퇴출했다. 태자는 대문까지 전송하고 한 번 더 다짐을 두었다. 단히 말한 것, 또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광은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전광은 늙은 몸에 허리를 굽히면서 형경을 찾아가 말했다. 연나라에서는 나와 그대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소. 지금 태자께서는 나의 혈기왕성한 때의 일만 들으시고 내 몸이 이미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소. 황송하게도 내게 부탁이 있었소. 태자께서는 우리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선생은 이 점을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소. 나는 오늘까지 그대를 내 자신과 떨어뜨려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대를 태자에게 추천했으니 원컨대 그대는 태자의 궁전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오. 형가가 말했다. 3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광이 말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어 알고 있소. 장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태자께서는 이광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드린 것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선생은 밖에 말을 내지 마시오라고 하셨소. 이것은 필시 태자께서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이오. 무릇 사람이란 행동할 경우 남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은 절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오. 전광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형가를 격려하려는 생각에서 그대가 태자를 만나거든 광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밖으로 말이 나갈 염려는 없다고 말해 주시오. 라고 말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서 죽었다. 형가는 곧 태자를 만났다. 우선 전광이 이미 죽은 것을 말하고 그의 유언을 전했다. 태자는 두 번 절하고 꼬로앉아 무릎으로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조금 사이를 두고 말했다. 단이 전광 선생에게 말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은 큰일을 해내고 싶어서였소. 지금 전광 선생은 죽음으로써 말을 내지 않을 것을 밝힌 것이오. 단의 분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형가는 자리에 앉았다. 태자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전광 선생은 이 단이 불췌한 것도 모르시고 당신에게 얼굴 뜨거운 청을 하게 마련해 주시옵소. 이것은 하늘이 우리 연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외로운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오. 지금 진나라는 탐욕스러워서 아직도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땅을 모두 그의 수중에 놓고 해내의 왕을 모두 신하로 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이미 한왕을 사로잡고 그 용토를 모두 수중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하여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치고 북쪽으로는 조나라 국경에까지 임박했소. 진나라 장군 왕전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 남쪽 경계인 장업당을 누르고 있는 형편이고 장군 이신는 조나라 서쪽 경계인 태원과 운중으로 출격하고 있소. 조나라가 진나라의 진입을 방어할 수 없게 되면 필시 진나라의 신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조나라가 진나라 신하로 들어가게 되는 날에는 전하는 필시 우리 연나라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연나라는 약소한 작은 나라로 여러 번 싸움에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라 전체를 들어 대항한다고 해도 진나라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나라에 기복한 제후에게서는 진나라에 대한 합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단이 사사로이 생각해낸 계략이 있는데 어리석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태자단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가령 천하의 용사를 진나라의 사자로 보내 막대한 이권을 믿기로 진왕을 깨는 것이오. 진왕은 탐욕스러워서 아마도 우리 쪽이 바라는 바대로 될 것입니다. 만일 진왕을 협박하여 저 자객인 조말이 제나라 황공을 상대로 한 것처럼 침략당한 제후의 영토를 전부 반환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만일 일이 성사되지 못한 그때에는 그대로 진왕을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진나라 군사들은 군사를 나라 밖으로 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므로 만일 나라 안에서 내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군신 서로가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제후들이 합종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이오.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바이지만 그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경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형가가 말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신처럼 노둔하고 무능한 자는 이런 엄청난 큰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태자는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절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청했다. 그러자 형가는 겨우 승낙했다. 태자는 형가를 상경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영빈관인 상사에서 묻게 했다. 태자는 매일 상사를 방문하여 최고의 요리로서 진수성창과 진귀한 보물을 보내고 또 때때로 수레와 미녀를 제공하여 형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끔 그의 뜻을 맞추었다. 시일이 흘렀다. 그러나 형가는 아직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진나라 장군 왕전은 조나라를 격파하여 조왕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조나라 용토를 전부 수중에 넣은 뒤 군사를 진군하여 북방 각지를 공략하면서 연나라 남쪽 국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태자단은 두려워하여 형가에게 청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돌보려 하지만 진나라 군사가 금명간이라도 역수를 건너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할는지요. 형가가 말했다. 태자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면 신이 찾아가서 뵙기를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설사 지금 떠난다고 해도 신용할 만한 물건이 없다면 진나라에서는 가슴을 열고 신을 친히 맞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나라에 와 있는 번장군은 진왕의 황금청금과 일만호의 대부라는 현상을 걸고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만일 번장군의 수국과 연나라 남쪽 국경 지방인 독항의 지도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진왕에게 헌상하면 진왕은 필시 기꺼이 신을 만나 줄 것입니다. 신 또한 돌아와서 보고 드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태자는 말했다. 번장군은 지금 공공한 처지로서 의지할 곳이 없어 이 단을 의지하고 찾아왔습니다. 나 단은 개인의 일로서 존경하는 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하께서는 한 번 더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형가는 태자가 번장군을 죽이는 일은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것을 알고 몰래 번어기 장군을 찾아가서 말했다. 장군에 대한 진나라의 대우는 너무 가혹합니다. 부모님과 종족이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지금 장군에게는 황금일천금과 일만호 대부의 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어기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한숨을 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어기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픔이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형가가 말했다. 지금 연나라의 걱정을 없애고 동시에 장군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길이 꼭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떨까요 번어기는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가는 말했다. 장군의 수급을 얻어 그것을 진앙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진앙은 기꺼이 신을 만나 줄 것입니다. 신이 그때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진앙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군의 원수도 갚고 또한 연나라가 침략당하는 치욕을 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군께 그럴 뜻이 있겠습니까 번어기는 소매를 걷고 가슴을 쓸면서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 일이야말로 내가 밤낮으로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 일입니다. 지금 비로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이 말을 들은 태자단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의 시신에 엎드려 크게 소리 내어 울면서 슬퍼했다. 지금 와서는 어쩔 수도 없는 일이라 번어기의 목을 상자에 넣고 봉했다. 여기에 태자는 천하에도 드문 예리한 비수를 조나라 소부인에게서 구해 얻었다. 이 비수를 일백금이라는 비싼 값으로 사들여서 야공에게 독약을 바르게 하고 다시 당금질을 시켰다. 이곳으로 사람에게 시험을 해보았더니 피는 신라처럼 뵐 뿐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다시 여장을 갖추어서 형가를 진나라에 파견하기로 했다. 연나라에 진무양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13살 때부터 사람을 쳐서 죽인 자이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피해서 바로 쳐다보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진무양을 형가의 수행원으로 삼았다. 형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자와 함께 떠날 생각이었다. 그 자는 먼 곳에 있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으나 여장은 꾸려두었다. 시일이 오래되어도 형가가 떠나지 않자 태자는 기다리다 못해 형가가 변심이나 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다시 부탁했다. 이제 날짜가 촉박합니다. 형경께서는 어떤 뜻이시오? 나, 나는 진무양을 먼저 떠나보낼까 생각하오. 형가는 화를 내면서 태자에게 고함쳤다. 태자께서 진무양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일이시오? 한 번 가면 그 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비수한 자루를 지니고 위험하고 강한 진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오. 신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은 친구를 기다려 함께 가고자 함이오. 지금 태자께서 늦다고 말씀하신다면 곧 작별을 고하고 이대로 떠나리이다. 이렇게 하여 형가는 마침내 길을 떠나게 되었다. 태자와 빈객들 중에 사정을 알고 있는 자는 모두 흰색의 상복을 입고 전송했다. 역수강변에 이르자 도중에 안전을 빚는 도조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송별현도 끝났다. 고접리는 축을 뜯고 형가는 이것에 화답하여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락은 변치가락의 곡조였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리고 울었다. 형가는 앞으로 나아가서 즉흥적인 노래를 불렀다. 바람은 소소하게 불고 역수는 차가워라. 이 역수의 흐름처럼 장사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그리고 또 가슴에 고조를 나타내는 데 적절한 우조로 노래하여 기분을 북돋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뜨고 머리털이 죄다 곤두서서 관을 밀어올릴 정도였다. 형가는 수레에 올라타고 출발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형가는 드디어 진나라에 이르렀다. 일천금이나 값나가는 예물을 지니고 가서 진앙의 총신 중에서 대부들의 자제를 교육 담당하는 중서자 몽가에게 정중하게 선물하고 진나라 왕을 배할해 주기를 청했다. 몽가는 형가를 위해 진앙에게 주상했다. 연앙은 대왕의 위강에 두려움을 느껴서 감히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국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신하로서 섬기며 제후와 독렬이 되어 우리 군현처럼 공무를 바치고 우리 선앙의 종료를 받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앙은 황송에서 스스로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삼가 번어기의 목과 함께 연나라 독항의 지도를 헌상하고자 상자에 봉하여 연나라 궁전에서 배송하고 사자로 하여금 대왕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왕의 어명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진앙은 크게 기뻐하며 곧 조복으로 정장하고 국빈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로서 진나라 국도인 함양의 궁전에서 연나라 사신인 형가를 맞아들였다. 형가는 번어기의 수급이 든 상자를 받들고 또 진무양은 지도가 든 작은 상자를 받들고 형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엄숙하게 걸어 나아가 어전의 층계 밑에 이르렀다. 진무양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안색이 변해 있었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여러 신하들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다. 형가는 웃으면서 진무양을 뒤돌아보고 진앙 앞으로 나아가 사과의 말을 고했다. 북쪽 오랑캐땅에 미천한 자가 천자를 아련한 일이 없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잠시 동안 너그러이 보아주시고 신들로 하여금 사명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진앙은 형가에게 분부했다. 가지고 온 지도를 여기에. 형가는 진무양에게서 지도를 받아 진앙에게 올렸다. 진앙이 지도를 펴자 그 속에서 비수가 나타났다. 형가는 재빨리 왼손으로 진앙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지고 찌르려 했다. 그러나 몸이 미치지 못했다. 진앙은 놀라서 몸을 빼고 일어섰다. 그 순간 형가에게 잡힌 소매가 찢어져 나갔다. 진앙은 즉시 차고 있던 칼을 뽑으려 했으나 칼이 너무 길었다. 칼집을 잡았으나 당황해서 칼이 빠지지 않았다. 형가는 진앙에게 덤벼들었다. 진앙은 기둥을 잡고 돌아 도망쳤다. 좌우에 진앙을 모시고 있던 군신은 모두 놀랐다. 순식간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넋이 빠진 탓이었다. 진나라 법에는 신하로서 전상에서 왕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비록 한자가 못 되는 칼이라도 몸에 지니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금이 되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전하에 늘어서서 왕의 조소가 없으면 전상으로 오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급한 때이라 진앙은 전하에 있는 시종무사를 부를 겨를이 없었다. 형가는 이것을 기와로 진앙의 뒤를 쫓았다. 모두가 황망하여 형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자 다만 맨손으로만 대들 뿐이었다. 이때 시의 하무조가 손에 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형가에게 내던졌다. 진앙은 기둥을 돌며 도망치고 있었지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옆에 있던 신하가 급히 소리쳤다. 대왕 칼을 등에 지소서 왕은 칼을 등에 짊어졌다. 그렇게 하니 칼을 뺄 수가 있었다. 진앙은 형가를 내리쳐서 왼쪽 허벅지를 베었다. 형가는 넘어지면서 비수를 진앙에게 던졌는데 왕의 몸에는 맞지 않고 오동나무 기둥에 가서 바뀌었다. 진앙은 다시 형가를 내리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혔다. 이제는 일이 틀린 것을 알게 된 형가는 기둥에 기대어 웃었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꾸짖는 소리로 고함쳤다.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왕을 살린 그대로 협박하여 반드시 약정을 맺게 해서 연나라 태자에게 보고하고자 했어였다. 그러자 좌우 측근들이 모두 나아가 형가를 죽였다. 진앙의 불쾌한 기분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얼마 지나서 군신들에게 농공행상이 있었다. 다시 책임을 물어서 죄를 당한 자 등 각기 차등이 있었는데 하무조에게는 황금 이백일을 상으로 하사하고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하무조는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러기에 약주머니를 형가에게 던진 것이다. 진앙은 노안 나머지 군사를 동원하여 조나라에 출동 중인 왕전에게 연나라를 치게 했다. 열 달 만에 연나라의 수도 개성이 함락되었다. 연나라 왕희와 태자단은 모두 정의 부대를 이끌고 동적인 요동으로 피해 농성했다. 진나라 장군 이신은 연왕을 추격했다. 대왕 가가 연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말했다. 진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연나라를 더욱 급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태자단 때문입니다. 왕께서 지금이라도 단을 죽여서 진앙에게 보낸다면 진앙은 공격을 풀게 될 것이고 귀국의 사직은 다행히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나라 장군 이신이 태자단을 추격하자 단은 연수에 간 가운데 모래톱에 몸을 숨겼다. 연왕은 사자를 시켜서 태자단을 참하여 진나라에 헌상하려고 했다.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진격하여 연나라를 공격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진나라는 드디어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왕 힐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고 새로 칭호를 세워서 황제라 했다. 제국을 선언한 진나라는 태자단과 형가의 일당들을 추격했다. 일당은 모두 도망했다. 형가의 친구 고존리는 성명을 받고 남의 집 고용인이 되어 조나라 용토인 송자의 몸을 숨기고 일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고존리가 일에 지쳐 있을 때 그 집의 당상에서 손님이 축을 뜯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저렇게 뜯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뜯는 것은 잘 못 치는 것이다. 그 집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고했다. 저 고용인은 음료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잘 잘 못을 평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서 축을 뜯게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잘한다고 칭찬하고 술을 권했다. 고존리는 세상에 숨어서 사는 일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자 자리에서 물러나와 그의 행리 중에서 축과 좋은 옷을 꺼내어 모습을 새롭게 하고 나타났다. 좌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아랫자리로 내려앉으며 그와 대등의 예를 취하고 그를 상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다시 축을 뜯게 하여 노래를 들었다.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송자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돌아가면서 그를 손님으로 초대했다. 고존리의 축의 평판이 진나라 시왕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그는 시왕제 앞에 불려나갔다. 그런데 고존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고존리 올시다. 시왕제는 그가 축의 명인이라는 것을 아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불로 눈을 지져 장님으로 만들었다. 일설에는 말똥을 태워서 그 연기로 눈을 멀게 했다고도 한다. 시왕제가 축을 뜯겨보니 그의 솜씨가 지극히 교묘했다. 시왕제는 그를 칭찬하고 점차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자 고존리는 납덩어리를 추간에 숨기고 있다가 시왕제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축을 쳐들어 시왕제를 쳤으나 빗나가고 말았다. 고존리는 마침내 처형되었다. 황제는 두 번 다시 제후를 섬기던 자는 측근에 두지 않았다. 옛날 조나라 국도 한단에서 형가와 노름을 하다가 서로 다투어 호통친 저 노구처는 형가가 진앙을 찌르려 했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 애석하구나. 그자가 척살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했구나. 내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으니 말이다. 옛날의 나에게 호통을 듣고 가만히 사라진 것은 아마도 나를 사랑같지도 않게 여겨서였겠지. 태사공의 말 세상 사람들이 형가의 일을 말할 때 태자 단의 천명에 대해 하늘이 칭찬하여 쌀을 내리고 말에 뿌리나게 했다고 하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 형가가 진앙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나 이것도 잘못된 말이다. 내가 잘 아는 공손개공과 동생은 일찍이 시의인 하무조와 사김이 있어 그 일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에 내게 이상 말한 대로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조말에서 형가에 이르기까지 다섯 사람의 자객은 어떤 자는 그 의협의 행위에 성공했고 또 어떤 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한 번 결정한 것은 애매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속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후세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 어째서 이 일이 아무 뜻없는 일이 되겠는가 경포열전 경포는 초안의 두 영웅 항우와 유방의 공방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영포의 생일을 말하는 정기이다. 경포열전에 의하면 경이란 죄인의 얼굴에 자자의 형을 받은 것을 말하고 경포 역시 일개 죄인으로서 화나왕까지 출세하는 과정도 급속했거니와 그의 파멸 또한 극적일 정도로 급속했다. 처음 항우의 밑에 있다가 항상 항우의 무자비한 사륙에 손두로 서서 활약했고 다시 유방의 밑으로 돌아서서 이전의 죽은 타도에 선봉을 썼으나 항고조에게도 반역해서 드디어 파멸하게 된다. 경포는 육당 사람이다. 성은 영시이며 진나라 때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했다. 경포가 젊었을 때 어떤 길손이 그의 관상을 보고 형벌을 받을 것이나 후일 왕이 될 상을 지니고 있다고 점쳐주었다. 그런데 작년이 되어서 남의 범죄에 연자되어 자자의 형을 받게 되었다. 경포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내 관상을 보고 형벌을 받을 것이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경포는 재판의 결과로 형이 결정되어 여산으로 보내졌다. 여산은 이때 진나라 시황제의 어른 조형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곳의 재수는 수십만 명이나 되었다. 경포는 재수의 우두머리나 힘께나 쓰는 자들과 폭넓게 사귀었다. 그는 곧 이들 패거리를 거느리고 도망쳐 양자강 연안으로 가서 강도지를 일삼았다. 진나라 2년 황제 원년에 진승이 진나라에 거역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경포는 파군, 즉 파양의 성주 오예를 찾아보고 그 무리들과 함께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수천명의 군사를 모으게 되었다. 파군은 그의 딸을 경포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진나라 장군 장안이 진승을 토벌하고 또 여신의 군사를 격파하자 경포는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여 진나라 좌우 교의의 부대를 공격하여 그들을 청파 땅에서 처부수고 이어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해 갔다. 좌우 교의는 장군의 다음가는 좌우 두 사람의 군간이다. 경포는 초나라 항량이 강동 회계의 두 군을 평정하고 양자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출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진영은 항시가 대대로 초나라 장군이었다는 점에서 군사를 이끌고 회남을 건넜다. 경포와 포 장군도 군사를 이끌고 항량에게 기순했다. 항량이 회남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해서 진나라 장군, 경구, 진가 등을 칠 때 경포는 항상 선두에 서서 뛰어난 공을 세웠다. 항량은 설성 땅까지 와서 진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초나라 회왕을 옹립했다. 회왕은 항량을 무신군으로 봉하고 경포를 당양군으로 봉했다. 그 후 항량이 패배하여 정도에서 죽자 회왕은 팽성으로 국도를 옮겼다. 장군들과 경포는 함께 팽성에 모여서 성을 굳게 지키게 되었다. 이때 진나라는 조나라를 포위하고 있었다. 조왕 허리 거룩에서 진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한 것이다. 조나라에서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해오자 회왕은 송이를 상장, 범증을 말장, 항우를 차장으로 삼고 영포와 포 장군들도 모두 장군으로 삼아 송이 밑에 속하게 하여 북쪽으로 가서 조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항우가 항하강변에서 송이를 죽이자 회왕은 항우를 상장군으로 격상시키고 장군들을 모두 항우의 밑에 속하게 했다. 항우는 먼저 경포에게 황하를 건너 진나라 군사를 공격해 했다. 경포는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항우는 군사를 몰아서 황하를 건너서 경포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진나라 장군 장안을 항복시켰다. 초나라는 항상 승리하게 되고 제후 중에서 뛰어난 정가를 거두고 있었다. 제후들의 군대가 모두 초나라에 복숙하게 된 것은 경포가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여러 번 격파했기 때문이었다.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서쪽인 신안 땅까지 오자 또 경포에게 불의의 야습을 하게 하여 장안 등의 진나라 병졸 20여만 명을 생리장에서 살해했다. 이렇게 해서 항우는 함곡강까지 왔으나 관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관중에 먼저 들어간 한나라 고조가 군사를 내어 제후들이 관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우는 선발로서 경포를 내세워 뒷길로 가게 하여 관 부분의 군사를 격파하게 했다. 그러고는 관중으로 들어가서 진나라 국도 함양까지 갈 수가 있었다. 경포는 항상 군대의 선봉에 있었다. 항우는 장군들에게 영지를 나누어 주고 경포를 국왕왕으로 봉하고 육에 수도를 두게 했다. 육은 경포의 출신지로서 경포는 비로소 고향에 금이 환영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 원년 4월 제후들은 모두 항우의 지휘하를 떠나서 각자 봉함을 받은 자기 영토로 떠났다. 항우는 회왕을 의자라 하고 국도를 팽성에서 장사로 옮기게 한 뒤에 몰래 국왕왕인 경포를 시켜서 공격해 했다. 그해 8월 경포는 자기 배하의 장수를 시켜서 의제를 공격해 하고 치명까지 추격해서 살해했다. 한나라 2년 제왕 전형이 초나라에 반역을 했다. 항왕은 출격하여 제나라를 치는 데 필요한 군사를 국왕왕인 경포에게서 징발하려고 했다. 경포는 병이라 칭탁하고 자기는 가지 않고 배하의 장군에게 수천명을 이끌고 가게 했다. 한나라가 팽성에서 초나라 군사를 격파했을 때에도 경포는 병이라 칭탁하고 초나라를 돕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항왕은 경포를 미워하게 되었다. 몇 번이나 사자를 보내어 책망한 후에 경포를 불렀으나 경포는 더욱 겁을 내어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항왕은 북쪽의 제나라와 조나라가 마음에 걸리고 또 서쪽에 있는 한나라도 걱정거리였다. 항왕은 자기 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왕왕 경포뿐이었고 또 한편 경포의 능력도 높이 사고 있었으므로 그와는 친하게 하여 이용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은 경포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한나라 3년 한왕은 초나라를 공격하여 팽성에서 크게 싸웠으나 전왕은 불리했다. 한왕은 양나라 영토까지 진출했다가 우 땅까지 후퇴하여 머물면서 자기 가까이에 있는 가신을 보고 말했다. 그들과 함께 천하대사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하구나. 그들이란 자기 배하에 있는 장군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때 알자 소아가 진언했다. 알자란 빈객을 접대하는 소임이다. 폐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왕이 말했다. 누가 없겠는가 회남의 사자로 가서 구강한 경포를 출병케 하여 초나라에 반기를 들게 할 자가 항왕을 수개월 동안만 제 나라에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천하를 얻는 것은 백에 한 번도 쉴 수가 없을 것이다. 소아가 말했다. 신을 그 사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수행원 스무 명과 함께 회남으로 떠났다. 회남에 도착하자 태재를 통해서 경포와 면담을 알선해 주기를 청했다. 사흘이 지났으나 구강한 경포를 아련할 수가 없었다. 소아는 다시 태재를 설득했다. 왕께서 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초나라는 강하고 우리 한나라는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일부러 이렇게 사자로 온 것입니다. 이 수아로 하여금 왕을 아련하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신이 아래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대왕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만일 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신 등 20여 명을 회남의 저작거리에서 죽인 후에 대왕께서 한나라를 멀리하고 초나라를 편든다는 것을 천하에 널리 천명해 주십시오. 태재는 이 말을 그대로 구강한 경포에게 고했다. 그래서 수아는 왕을 만나게 되었다. 수아는 구강한 경포를 보고 말했다. 우리 한왕은 삼가 신으로 하여금 대왕전에 서신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왕께서는 초나라와는 어떤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구강한 경포가 말했다. 과인은 북면하여 초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수아는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대왕께서는 항왕과 대둥한 제후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항왕을 신하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초나라가 강해서 나라를 가히 의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번 항왕이 제나라를 공격했을 때만 해도 항왕은 스스로 판축을 등에 쥐고 병절에 솔선해서 행동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당연히 회남의 전 군사를 스스로 지휘하여 초나라 군사의 손봉을 담당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나라를 돕기 위해 단지 4천명의 군사만을 출동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신하로서 섬기고 있다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요? 그리고 지난번 항왕이 팽성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회남에 계신 대왕께서는 항왕이 제나라에서 달려오기 전에 전 군사를 동원해서 횟수를 건너 쥐하 겸행하여 팽성 땅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수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병절도 횟수를 건너게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 어느 쪽이 이기는가 형세만 간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남에게 나라를 의탁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대왕께서는 이름만 헛되이 걸고 초나라에 복종하는 채 하시지만 실은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신은 아무래도 대왕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왕께서 초나라를 거역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 한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천하의 사람들로부터 의롭지 못하다는 오명을 잇고 있습니다. 초나라가 제후들의 서약을 어겼고 또 의제를 시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왕은 승리한 것에만 도취되어서 스스로 자기만이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왕은 천하의 제후를 통설하여 성고와 형양의 두 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한 지방의 국무를 강을 이용해 수성하고 성 둘레에 해자를 깊이 파고 벽루를 굳혀서 농성하며 국경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나누어서 요새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초나라는 군사를 돌리려고 해도 적중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데다 그 중간에 팽월이 활약하고 있는 양나라 땅이 있고 적지에 8,900리나 깊이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싸우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힘이 모자랍니다. 늙은 노인과 약한 어린이들마저 군량을 천리 밖에서 등으로 쥐고 운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초나라 군사가 형양과 성고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가 수비를 굳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아가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나 도망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 군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초나라가 한나라를 이길 뜻하면 제후들은 자기들도 곧 그런 꼴을 당할 터이니 한나라를 구원하러 달려올 것입니다. 대체로 초나라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천하의 적을 불러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초나라가 한나라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판세로 보아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절대로 조건이 확실한 한나라 편이 되지 않고 스스로 위망한 초나라를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은 아무래도 대왕께서 하시는 일에 판단을 못하고 망설여지는 바에 옵니다. 신이 판단하건대 회남의 군사만으로는 초나라 군사를 처부수기에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생각하건대 대왕께서 군사를 동원하여 초나라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신다면 항왕은 필시 제나라 땅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항왕을 제나라 땅에 수개월 동안만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한나라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절대 확실합니다. 청하옥건대 대왕께서는 함께 칼을 잡으시고 한나라에 기속해 주십시오. 한왕은 기필코 땅을 쪼개어서 대왕님을 제후로 봉하실 것입니다. 항차 회남 땅이야. 회남 땅은 틀림없이 대왕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왕은 삼가 이 사자로 하여금 어리석은 계책을 진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유의해 주시옵소서. 회남왕 경포는 말했다. 하시는 말씀대로 해봅시다. 회남왕 경포는 초나라의 반기를 들고 한나라 편을 들기로 했으나 밖으로 발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마침 초나라 사자가 와서 경포에게 군사를 동원해 주기를 엄중히 독촉하고 전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사는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영빈관이다. 수환은 서슴없이 전사로 들어가서 초나라 사자의 상자를 차지하여 앉으면서 말했다. 구강왕은 이미 한나라 편을 들기로 결정했소. 초나라를 위해서 군사를 동원할 수는 없을 것이오. 경포는 깜짝 놀라고 초나라 사자는 자리를 박자고 일어섰다. 수환은 경포를 설득했다. 사태가 이미 이렇게 되고 말았소이다. 이대로 초나라 사자를 죽여 처치하고 서둘러 한나라에 협력하십시오. 경포는 말했다. 지금 사자가 한 말대로 이 기회에 군사를 동원하여 초나라를 공격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군. 경포는 초나라 사자를 죽이고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에서는 항성, 사마 용절을 보내어 회남을 공격해 하는 한편 항왕은 제나라에 머물면서 하읍을 공격했다. 수개월이 지나자 용전은 회남을 쳐서 경포의 군사를 무찔렀다. 경포는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한나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초왕에게 잡혀 죽음을 당할까 걱정되었다. 그리하여 몰래 사이길로 해서 소화와 함께 한나라에 기속했다. 한왕 3년, 경포는 한나라에 왔다. 이때 한왕은 걸상에 걸터 앉아 발을 씻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대로 앉은 채 경포를 불러들여 회견했다. 경포는 그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여 자결이라도 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숙사로 돌아와 보니 장막, 음식, 시종 등이 한왕의 거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포는 한왕의 이런 후한 대접에 흡족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사람을 은밀히 국왕으로 숨어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초나라 항우는 이미 항백에게 명하여 국왕의 병사들을 장악하고 경포의 저자를 모두 죽인 후였다. 경포가 보낸 사자는 그 전에 친분이 있던 자들, 평소에 사랑을 받던 가신들, 수천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한나라에 기속시켰다. 한나라에서는 경포에게 군사를 더 증강시켜주고 함께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도중에 병조를 수습하여 거두어 가면서 송고회까지 이르렀다. 한나라 4년 7월, 한왕은 경포를 회남왕으로 봉하고 함께 항우를 공격했다. 한나라 5년, 경포는 사람을 시켜서 국왕에 가게 하여 현 몇 개를 탈취했다. 한나라 6년, 경포는 육아와 함께 국왕으로 들어가서 대사마 주은에게 투항하기를 권했다. 주은은 초나라에 등을 돌렸다. 이렇게 되자 국왕의 전 병력을 투입하여 한나라 군사와 함께 초나라 군사를 공격하여 해아에서 격파했다. 해아의 싸움에서 항우가 죽자 천안은 비로소 안정되었다. 한왕은 축하의 주연을 베풀었다. 천자, 즉 한왕은 수하의 공적을 보잘것 없다고 탈을 잡았다. 수하는 썩은 선비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썩은 선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수하는 무릎을 꿇고 똑똑하게 말했다. 폐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팽성을 공격하실 때 초항은 아직 제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폐하께서는 보병 오만과 기병 오천을 동원하여 회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한왕이 말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수하는 이어 말했다. 폐하의 어명을 받고 신수하는 스무 명의 종자와 함께 회남의 사자로 가서 드디어 폐하의 뜻대로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말로 신수하의 공으로 친다면 보병 오만과 기병 오천보다 더한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께서 신수하를 썩은 선비 나부랭이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썩은 선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그대의 궁적을 생각해보마. 그리고 수하를 호군중의로 임명했다. 호군중의는 군의 감찰직이다. 경포는 할부를 받고 회남왕으로 봉해지자 육당의 수도를 정했다. 구강, 여강, 형산, 예장의 각군은 모두 경포의 가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한왕 7년, 제후들은 진에서 천자를 배활하고 8년에는 낙양에서 9년에는 장안에서 배활했다. 11년의 고후, 즉 고조의 정비인 여후는 회음 후 한신을 처형했다. 경포는 이 일을 마음속으로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왕은 그해 여름에 양왕 팽월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소금에 절여서 여러 제후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 회남에도 왔는데 회남왕 경포는 그때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소금에 절인 팽월의 살점을 보았다. 그는 크게 두려워하여 몰래 부활을 시켜서 병사를 단속하게 하고 국경에 접해 있는 이웃고을의 위급함을 경고했다. 그 무렵 경포가 총회하는 소실이 병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원은 중대부 분역의 집 맞은편에 있었는데 경포의 소실은 의원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분역은 중대부로 일하고 있는 몸이라서 의원에게 정중한 선물을 보내고 또 소실과 함께 의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소실은 나중에 왕을 모시면서 왕에게 무심코 중대부 분역이 장자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물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안단 말인가. 소실이 소상하게 이야기하자 왕은 소실이 그와 사통이나 하지 않았는가 의심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분역은 두려워하여 병이라 빙자하고 경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왕은 점점 더 분역을 의심하여 체포하려고 했다. 겁을 먹은 분역은 한왕에게 병고를 밀고하기 위해 역말을 갈아타면서 급히 장안으로 달려갔다. 경포가 사람을 시켜서 추격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분역은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경포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고변했다. 경포가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처형해야 합니다. 한왕은 분역의 상소문을 읽고 승상 소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승상 소아는 이렇게 말했다. 경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망을 품은 자가 모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분역을 일단 가두어놓고 한편으로는 몰래 사람을 보내어 회남함 경포의 동정을 살피우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회남한 경포는 분역이 처벌당할까 미리 겁을 먹고 도망쳐서 자기가 반역할 것을 고한 것을 알고는 그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비밀스런 일을 고했을 것이라 질에 짐작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나라에서 사자가 와서 모반의 증거를 몇 가지 잡히고 말았다. 경포는 마침내 분역의 일족을 모조리 몰살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한나라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경포가 반역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한왕은 가두어둔 분역을 방면하고 장군으로 임명했다. 한왕은 장군들을 불러 물었다. 경포가 반역해왔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했다. 출병하여 그 자를 생매장하는 것뿐 그 외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음 후 하후영이 이전에 초나라에서 영윤을 지낸 자를 불러서 물었다. 영윤이 말했다. 그 자가 반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후영 등공이 그 이유를 물었다. 폐하께서 땅을 쪼개어 경포를 왕으로 봉하고 자기까지 주어서 높여주었소. 한나라에 군림하여 1만대의 병거를 소유하는 군주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반역한단 말이오? 그 말에 영윤은 대답했다. 왕년에 팽월이 죽음을 당하고 지난해에는 한신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공을 같이하고 한몸 같은 자들입니다. 경포는 이번엔 재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것입니다. 등공 하후영은 한왕에게 보고하면서 말했다. 신의 객인으로 초나라 영윤을 지닌 설공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어떤 계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말에 따라 한왕이 설공을 불러 함은하자 설공이 대답했다. 경포가 반역하는 것은 하나도 괴이한 일이 아니올시다. 만일 경포가 상책을 쓰고 나온다면 산동 땅은 한나라 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중책을 쓴다면 그 승패는 가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하책으로 나온다면 태학께서는 베개를 높이하고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왕은 영윤에게 물었다. 그럼 무엇을 상책이라 하는가? 영윤이 답했다. 경포가 동으로 오나라를 공략하고 서로는 초나라를 공략해서 제나라를 병합하여 노나라를 공략하고 연나라와 조나라의 경문을 돌려서 그것을 굳게 지키게 된다면 산동은 한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무엇을 중책이라 하는가? 영윤이 대답했다. 동으로는 오나라를 공략하고 서로는 초나라를 공략해서 한나라를 병합하고 위나라를 공략하여 오창의 곡물을 점령하고 선고의 들머리를 막는다면 승패는 점칠 수 없습니다. 천자는 또 물었다. 나머지 하책이란 어떤 것인가? 영윤이 대답했다. 동으로 오나라를 공략하고 서로 하체를 공략하여 식량수송 부대를 월나라로 보내고 경포 자신이 장사로 돌아간다면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시고 편안하게 누워 계셔도 됩니다. 한나라는 무사한테 할 것입니다. 천자는 계속해서 물었다. 이들 세 가지 계책 중에서 경포는 어느 쪽을 택해 나올 것 같은가? 영윤이 대답했다. 아마도 하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천자는 다시 물었다. 어째서 상 중 두 계책을 모두 취하지 않고 하책을 쓰고 나올 것이라 하는가? 영윤이 답했다. 경포란 자는 원래 여산의 재수 노역자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세하여 병거 1만대를 거느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자기 자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먼 앞니를 생각하거나 백성이나 만세를 위한 배려 같은 것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책으로 나올 것이라 아래온 것입니다. 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럴 듯하다. 설공을 천호의 영주로 봉하고 황자장을 회남왕으로 세웠다. 드디어 천자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경포를 공격했다. 경포는 처음 반란을 일으킬 당시 배하의 장수들에게 말했다. 지금 한왕은 이미 늙고 싸움에도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필시 스스로 출정하지 않고 장군들을 파견할 것이다. 장군이라면 한신과 평월만이 걱정거리였지만 지금은 모두 죽고 없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들이다. 과연 설공이 예측한 그대로 경포는 동진하여 형을 공격하고 나왔다. 형왕 육아는 도망치려다 부릉에서 피살되었다. 경포는 형왕의 군사를 모조리 손에 놓고 회하를 건너서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서와 동해 중간에서 서로 맞싸웠다. 초나라 군사는 삼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도우면서 기습공격전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느 사람이 초나라 장군에게 진언했다. 경포는 용병술이 능수능란합니다. 백성들은 이전부터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병법에도 재우는 자기의 영지 안에서 싸우는 것을 산지라 하여 꺼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졸의 진태에 도망하기 쉬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초나라 군사는 삼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적이 우리 쪽 일군을 격파한다면 남은 이 군은 모두 도망쳐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원조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나라 장군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경포가 말 그대로 과연 일군을 격파하자 다른 이 군은 폐조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경포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한왕의 군사와 기의 서쪽인 회추에서 조우했다. 경포의 군사는 날쌔고 용감했다. 한왕은 용성에 방벽을 쌓고 농성했다. 경포의 군대를 바라다 보니 진법이 항우의 군법과 흡사했다. 한왕은 심히 미운 생각이 들어서 경포를 멀리서 노려보고 소리질러 호령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반역했단 말이냐. 경포가 말했다. 나는 천자가 되고자 해서였다. 한왕은 화가 나서 욕을 퍼붓고는 드디어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경포의 군사는 폐조하여 회화를 건너서 달아났다. 달아나다가 때때로 멈춰서 싸웠으나 이길 수가 없었다. 경포는 부하 백명과 함께 강남으로 도망쳤다. 경포는 본디 파군 즉 파양의 성주 오예의 딸을 아내로 삼았었는데 오예의 아들인 장사의 성왕이 사람을 시켜서 함께 도망치는 채 하면서 월나라로 유인했다. 경포는 그 말을 참말로 받아들이고 파양까지 왔다. 파양의 백성이 경포를 자양의 민가에서 살해했다. 경포는 멸망되고 천자는 황자인 장을 회남왕으로 세우고 분역을 기사후로 봉했다. 장군들 중에 경포 토벌의 공에 따라서 제후로 봉해진 자가 많았다. 태사공의 말 용포란 자는 그 손조가 춘추해 보인다. 초영육을 멸하다의 영육 즉 고요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그는 형벌을 받았으면서도 그 출세가 얼마나 빨랐던가 항시가 생매장에서 죽인 사람의 수는 몇 천 몇만 명이나 되지만 경포는 항상 그 잔악행위의 손봉에 선 개수로서 그 공적은 제후 중에서도 뛰어나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큰 수모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난의 시발은 총애하는 소실에서 시작되고 질투가 재난을 낳고 드디어 나라마저 멸망시키고 만 것이다. 질투가 재난의 시발은